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 예전에 디비니티 1 을 했었죠 이번에 공식 한글화가 돼서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번 게임은 이제 풀버전이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편집 버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해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구요 하자 봤는데 전술가 모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모드인데 다회차 용 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이 게임에 빠삭하게 알아서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저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클래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고를 막 두번씩 띄워 주더라구요 전문가 하려고 보니까 이 게임은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를 쓸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캐릭터는 이렇게 특수능력이 있죠 여섯 명이 있구요 얘네 중에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르면 얘네가 이제 동로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엘프 왜 이렇게 생겼냐 리자드맨 이렇게 이제 드워프 엘프 인간 리자드맨이 있고 얘네들의 언데드 버전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거 거든요 얘네들의 언데드 버전 언데드 종족이 있어요 표준바 저는 인간의 언데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직업은 이건 뭐 이렇게 있는데 세세하게 또 설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거는 뭐 세세하게 설정을 하면은 뭐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저주술사로 하겠습니다 외모는 눈 얼굴도 이렇게 되죠 머리부터 좀 빼자 머리 없이 하고 야 멋있는데 해골이 멋있네 얼굴을 하면 초상화도 이렇게 변하네요 어 근데 이게 이게 되게 멋있다 이거 해골이 진짜 멋있네 골격부터가 하지만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 이건 좀 눈에 띄게 눈 색깔로 할 거고요 머리 모양 없이 머리 회색 얼굴 특징 수염이구만 엄청 많네 이것도 없고 목소리는 로리 이즈 마이 메튜어 마이 로리 이즈 마이 로리 이즈 마이 와옵사니까 학자로 기본 설정 뭐 재능 재능 먼저 보죠 재능 먼저 이거 사인팟 게임인데 소울풀로 할 거기 때문에 소울풀 전용 특성이 있습니다 뭐 두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이 파티 이론수가 적을수록 강해지는 특성이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외로운 늑대 이렇게 다 만드는게 사실은 뭐 이 TRPG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편집판에서는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태그 이거는 뭐 설정이죠 드래곤볼 치면은 이제 손후공이 오반의 아빠이고 치치의 남편이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제 커스텀이니까 여기서 정을 하는 거죠 군인 뭐 군대 이제 계급을 알 수 있다 기족 이제 유창하게 말한다 뒷세계에 뭐 이런 문화 같은 걸 알고 있다 신비술사 뭐 신비한 힘을 느껴서 뭐 헛소리를 한다 야만인 야만적이다 어리깡대 인싸다 학자 똑똑하다 저는 뭐 언데드 법사니까 미친놈이랑 똑똑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배경악기 네 특이하죠 첼로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네 이름도 바꿔야지 산도를 안되지 도박힘으로 간다 도박힘 이게 늑대 외로운 늑대 때문에 하나만 눌러도 두 개씩 올라가는데 지능과 기억을 그게 주겠습니다 이게 힘이 있으면은 뭐 앞에 잠깐 해봤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뭐 무게 물리 데미지 이건 뭐 이제 민첩 관련 무기 뭐 단검이라던가 뭐 활 같은 거겠죠 데미지 5% 증가 마법은 마법 데미지 5% 증가 생명력은 뭐 체력 기억은 이제 마법 횟수 발러스 게이트나 이제 다크 소울처럼 슬롯을 만들고 그 슬롯에다 마법을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마음만 쓸 수 있습니다 재치는 치명타랑 주도권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주도권이 아마 턴이 돌아오는 속도겠죠 턴책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능력은 불안당은 뭐 이제 암살자 같은 거 사냥꾼은 궁수 백병전은 이제 전사 연마술은 불 물은 물 물 에서 이제 회복이 붙어있고요 회복마음이 따로 없고 물에서 회복을 하는 거 같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대기술 그리고 이제 뭐 대지술 사냥술은 내가 쓸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소환술 변신술 변신술은 특이하게 하나만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건 다 두 개씩 올라가는데 그리고 뭐 이제 한손무기 증가 뭐 양손무기 증가 공술 증가 쌍술무기 증가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방어는 안갚음 공격을 반사합니다 통설력은 뭐 이제 회피율이 증가하고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있네 상태 이상이 회복되었을 때 약간 이제 방호도가 증가한다는 이게 마업방어가 있고 물리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수치가 전부 단 다음에 약간 이제 스타크랩부터 포로토스처럼 보호막이 까진 다음에 체력이 달던데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모든 캐릭터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잠깐 맛보기로 잠깐만 해봤기 때문에 앞에를 어차피 있더라고요 사냥술이랑 뭐 이런 거는 뭐 됐고 마법을 써야지 마법 사면은 물은 이제 회복인데 언데드는 이제 회복 마법을 맞으면 데미지가 달고 독 같은 걸 먹으면 체력이 차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은 좀 그럴 것 같고 불이나 번개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일단 하나씩 보자 불 좀 보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설득도 찍을 수 있네 염력은 이제 무기에 옮기는 능력 현저는 뭐 감정 은신 뭐 도둑질 흥정은 뭐 거래 관련된 거고 설득은 뭐 이제 대화 선택지에서 설득을 해서 또 이로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이건 드랍률 설득을 하겠 습니다 기술 세 개까지 선택 가능하네요 속이 쓰리지 저마 이게 이제 이름 옆에 있는 칸수 뭐 한 칸 두 칸 있죠 이 칸수만큼 행동력을 소모한다는 거고 기본이 4칸 이제 외로운 늑대를 했으니까 6칸을 맞습니다 강력 데미지로 4,5 데미지를 주고 뭐 한 칸만 먹는다 되게 좋아 보이네요 어 아군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전력을 방출해서 전기충격을 입히고 감전 상태로 만듭니다 어 좋다 이거 두 칸 이게 이게 쿨타임이 두 턴이네 그리고 소모도 하나 이거 이제 같은 편도 맞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솔플로 갈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져가죠 아 눈부신 강이 주변에 있는 저격이 7-8의 피해를 받고요 실명효과가 됩니다 그러하다 두 칸에서 어 쿨타임이 4 충격의 손길 금방의 적 하나를 감전시키고 감전 상태로 만듭니다 오 야 좋다 감전 들어가고 얘는 얘는 뭐 데미지네 불을 쓸지 전기를 쓸지 정하라는 거네 아니 점화 때문에 불 써야 될 것 같은데 연소 상태가 됩니다 쿨타임도 두 턴밖에 안 되고 혼자 하려면 이렇게 약간 이제 이기적인 스킬을 써줘야지 그러면은 대기술을 빼고 사령술을 넣자 사령술에서 제가 아까 킬터 만들었다가 제가 이름을 산도르로 해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게임을 한창 하다가 눈치채버리는 거지같은 경우 사령술은 특이하게도 물리피해가 들어갑니다 물리피해가 들어가서 여기서 백병전을 찍어서 물리 데미지를 올려주면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해요 솔직히 나도 들은 거라 잘 모르겠는데 모기 때 그리고 부패의 손길 근접 데미지 부패 상태가 되면은 회복을 해도 물리피해를 받는다 좋죠 이거는 내가 이제 흡혈을 합니다 보시면은 염화수류 같은 거는 이제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데 사령술은 이제 2핀 피해만큼 회복을 하는 특이한 설정이 있죠 이런 거 뭐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어차피 슬롯이 내가 7개일 거예요 지금 기억을 찍어놨기 때문에 4칸이나 추가 슬롯이 4개가 돼서 기본 슬롯에 7칸이죠 나중에 배워서 쓰면 되니까 전투 관련된 걸로 싹 다 가져가겠습니다 좋은데 몇 턴이야 세 턴 세 턴 세 턴이야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언데드 재능 태그 배경악기 뭐 재능 다른 재능은 뭐 나중에 보는 걸로 하죠 개인적으로 동물의 친구가 있으면은 동물과 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뭐 됐고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데드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 이제 지능과 기억이 있고 뭐 여마술과 사령술 설득이 있고요 뭐 이렇게 스킬이 있고요 재능은 이제 외로운 늑대 파티원이 적을수록 강해지는 능력 태그는 이제 이 녀석이 성격 성향이죠 학자이면서 신비술사다 배경악기로 첼로가 연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언데드 플레이할 경우에는 인간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어야 하고요 회복망업과 회복주문에 피해를 입고 중독상태에서는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잠옷을 딸 수 있고 죽음의 한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작하는구만 일편이 아마 근원술사들이 캐스트를 받아서 그 캐스트를 통해서 이뤄났던 일들로 기억합니다 장애인의 장애인의 천국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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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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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눈을 감상시켜주신 것 같다. 이 반응을 시작한 거. 그리고 그녀의 전쟁을 감상시켰고 그녀의 눈을 감상시켰고 그냥 제가 계획을 planned. 제가 그녀의 전쟁을 잡고 그리고 그녀의 전쟁을 받았다. 아 여기 선택 캠서들 다 있네 지금 내가 안 고른 여섯 명이랑 그리고 아까 이제 나드다가 잡힌 마녀랑 다같이 끌려왔네요 나도 못 끌려온 거겠죠 야 근데 스켈레톤 해골을 주인공으로 쓸 수 있다니 너무 좋고 이게 진짜 내 취향이지 가려진 언데드 아직 몸을 못 가누는구만 진정하고 풀려났고 너가 해골인 게 안 걸려서 다행인 줄 알아 후드 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 우선 편집 버전에서는 약간 이제 뒤져보고 파밍하는 거는 많이 잘려나갈 거고요 풀 버전에서는 다 뒤져볼 겁니다 아 이래 좀 재밌더라고요 풀 버전에서 막 뒤져보면 오래 걸려서 루즈해지니까 일부러 못 뒤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급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풀 버전에서는 편집 버전에서 다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두 개 다 올라가고 유튜브로는 양동이 투고 아 땅바닥에 있는 거 다 가져가겠습니다 다 내 거야 방어력 올려준다 앞서서 잠깐 해봤기 때문에 대충 느낌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길 수도 있죠 싸울 때 이제 옮겨놓은 거를 앞을 막아 놓으면은 적들이 부수고 옵니다 굉장히 매력있는 구성 잠겨 있구요 이렇게 이제 화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저 해골 부술 수 있나 대화 좀 하자 건방진 녀석 죽은 척을 해 야 못 건드리네 올라가지 말고 좀 뒤지고 가죠 아 왜 안 가져왔어 다 가질 거야 나는 이 맵에 있는 거 다 털어갈 거야 물이 담긴 양동이 뭐야 오오 좋고 좋고 그물버섯 이게 제조도 되거든요 그물버섯 같은 거 어떻게 쓰는 거야 광대버섯이 있으면은 물약을 만들 수가 있다 살구버섯 지금 쓸모가 없나보네 화물실 문 열쇠 화물실 문 열쇠 양동이 아 속쓰려 하하 하하 산도르로 하다가 어 열리죠 너무 이름이 짜증나가지고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해봤기 때문에 그래픽이 원에 비해서 굉장히 좋네요 와 주머니칼 미쳤고 아 내놓으시고 편지를 읽으면 박스를 압력판에 올려야지 된다고 하네요 와 올려줍시다 나 이거 화면 돌리는 거 몰라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이거 안 보여가지고 이 판 아주 깨닫고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기름통 가져가고 싶은데 나 수면 상태다 지나가봐 때려죽이자 여기 못 여나? 나 자물쇠 땅에 손가락으로 할 수 있잖아 나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니? 손가락으로 해야 돼 나 저거 쓰기 싫어 락피 팔 거야 손가락으로 할 수 있잖아 손가락으로 해제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소형 회복물약 나는 회복물약을 먹으면 체력이 달죠 왜 안 닿아? 안 닿는다고? 진짜? 안 닿아? 안 닿아? 갖고 와 그럼 아 뭐야 어떻게 먹어 그럼 나 이거 밟고 올라가서 먹으면 안 돼? 안 먹겠어 귀찮아 어휴 점액통 있네요 내 거야 이거 독밟으면 체력 찹니다 개어썸 아 좀 거슬리는데 됐어 가자 어디보자 이거는 뭐 불 질러서 죽이라고 맞는 것 같은데 야야 독 때문에 너 잠깐만 굳이 불 질러서 죽일 필요가 있나 뒤로 가서 암습을 해버리겠습니다 저기 제대로 서줄래? 역겨붙는데 나를 데려온 놈들이잖아 딱 돼 딱 돼 등어리 돼 등 돼 대화 좀 해보고 덤빌 거 그랬나? 아 이미 늦었어 아냐 분명 안 일어났을 거야 이 녀석 난 너를 알 거 같애 저렇게 다 차려입고 칼 하나에 털리는 것 봐 수준 클라스 옛날에 원할때 이렇게 잘나고 자본이 차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관에다가 뭐 포탈같은거 만들어놓고 계속 여관 왔다갔다 했었는데 재밌었었지 가져가야 돼 내놔 아 너무 무거워 아 이거 좋은건데 이씨 나 점액통을 어떻게 못쓰나? 이건 뭐야? 플라스틱 같은거 먹은거 없냐? 일로도 올라갈 수 있네요? 몰아주면 나와봐 아이템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야 그렇지 제작을 해라 독은 그래서 이제 회복량이기 때문에 회복템으로 쓰고 이거 나 가져갔나? 기름통을 가져가자 기름통을 가져가고 아 저것도 가져가고 싶은데 너무 무겁네 야 왜 안돼 얜 뭐야? 내가 분명히 합체시키지 않았나? 다시 다시 가져와봐 어? 예이 아아아아 여러개 만들 수 있구나 하나로 개석이 아 나 이거 같이 사라지는게 아니네 여러개 만들 수 있네 아 좋고 저기다 치워다 몇개 생겼냐 여섯개 생겼네 뭐야 노골이 한 번 가자 사례를 주겠네 너 왜 철저히 갇혀있는거야 너 왜 철저히 갇혀있는거야 일단 풀어주겠네 바닥에 기름이 있어서 내가 불기술을 쓸 수가 없다 아 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화염고 얘가 이거 질러버리게 야 딱 떼 뒤졌어 넌 눈에는 눈 불에는 불 아 시점 극혐 불씨의 타격을 넘어뜨릴 수가 있음 넘어뜨려봐 이게 단검을 한 손에 치면 쓸 수 있는 기술인가 봅니다 빨아주고요 쭉 아 부패구나 이거는 또 못쓰네 넘어져서 일어나는데 한턴 빨아 빨아 예헤헤이 스킬의 빠른 능력에 사령수를 찍어서 흡혈하는 능력까지 군화 차네요 풀피승인데 잘 가고 어 18원이나 나왔어 양동이 투구 그릇줘 그릇 어 그래픽 좋다 야 리포지도보다 좋은데 뭐야 저거 에너지고 아 지금 불 붙어 있어가지고 불안하거든요 올라가다 기름 어 그렇지 됐다 나가면 되나? 이것저것 많이 주웠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주웠기 때문에 나가자 아이고 왜 못먹는거야 개치사에 한거 쥐풀도 없는데 시간 왕창갔죠? 아 좀 재워서 체력 좀 채우고 갈까? 아냐아냐 가자 올라가 올라가 두개의 골 당신은 수술깃기 두개를 안아 냈습니다 뭘 안아 냈어? 트구 아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이거 중류기가 있으면은 뭐 만들 수 있다 이런거 같네요 수류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아 중류기가 있어서 만들 수 있다는거구나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다 내꺼야 황금잔 가져와 여기서 올라왔나보네요 이리와 아깐 나 놀렸던 애잖아 거래도 가능하고 긴 나무까지 아 나 무기는 못맞.. 아 무기는 못만들려나? 잠깐만 닥쳐봐 단도 윌리엄을 찾아가봐 허물칸에 사고가 나서 제수가 죽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찐그림을 당시에 살펴봅니다 흠.. 이런건 좀 흔적이데도 못만들려 일단 목에 걸린거를 잡아당겨 봅니다 근원주문을 시전해봐 근원의 힘을 봉인했다고 하네요 이 근원력이 필요한데 지금 못쓰고 있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아이고 아하 그럼 내가 널 살려둘 이유도 없는거 아니냐 응? 예에이 무슨 짓이긴 너를 잡을라면 나의 수작이지 그만해 안 그만해 이씨 덤벼 뭐 먹어? 사과주스 먹어? 아 실드가 까졌으니까 눕히도록 하죠 누워계시구요 감히 먼저 회복을 해? 후페 손길 컷 뒤로가서 치명타 한번 갈기자 아 아 4데미지 밖에 안들어갔어 너무 역겹고 치명타 치명타 화염 화염 1다는거 너무 좋다 평타보다 화염이 더 안달아 감전 저기 저기요 저기요 야 웃기지마 몇 턴.. 몇 턴을 때리는거야 미쳤네 이게 빨아먹어 쪼 예에이 와우 왜 과일같은거 다 먹었나봐 참고로 제가 깨닫게 된게 있는데 거래를 눌러서 아이템창을 보잖아요? 죽인 다음에 갖고있는 아이템 다 먹는데 그냥 싸우면은 안주더라구요 엄청난걸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거래를 건겁니다 야 야 참나 이거 이거 보자 브라크스 이거는 뭐 새해간 설명이라는데 브라크스라는게 원에 나왔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분명 원에서 들어본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뭐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갑니다 자 살인사건이야 마치 옆번 해본거 마냥 능숙하게 플레이하고 있어 너무 좋아 고추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아까 나 산도로 뜨는거 보고 계속 도박힘 때잖아요? 산도로가 누군데 자꾸 뜯는거야 반 나더라고 다 설정하고 이름을 안정했어 미친게임 우리 대화좀 하자 해설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TRPG 하는것처럼 친구가 없어도 TRPG하는 기분을 낼 수 있죠 내가 살인사건좀조사해줄게요 거래좀 하자 좋은거 없니? 어 지저분한 바지 있어 방어력 올라간대 내놔 와 이 좋은거를 나 이런거 안먹어 귀찮아 생명력 20% 상승 그물버섯 계란은 체력 헝헝 올라가는거 빵도 뭐 비슷한거겠죠? 맥주랑 빵도 주겠습니다 아 내놔 바지 하나 살라고 개고생했다 방어력이 올라갔습니다 책도 다 팔아버리자 근무할때 교도에 교대를 하고 뭐 어쩌고저고 시끄럽고 야 아 이게 뭐니 그물버섯 엄청 비싸다 어차피 니꺼는 내가 너희 죽이면 다 내꺼잖아 하하하 저기요 저 털악버고 들어왔습니다 저 털악버고 들어왔습니다 저 털악버고 들어왔습니다 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 털악버고 있었다고 저 털악버고 있었다고 저 털악버고 들어왔는데 저 털악버고 들어왔는데 저 털악버고 들어왔습니다 저 털악버고 들어왔습니다 사교도 같아 시빨간거 입고 있잖아 내가 자고있는건 발견했으니까 난 범인이 아니래요 거래나 하자 좋은거 없냐 너도 바지 파는구나 잘 때 입는 그건가봐 편한 옷 이상한거 입고 다니잖아 가판 아래에서 죽음을 밀고자 짓은 하지 않겠어 밀고자 짓은 하지 않겠어 자네는 내 손에 죽어야겠는데 자네는 내 손에 죽어야겠는데 제가 또 알아낸게 있는데 문을 닫으면은 문 한장 밖에 두 명의 동료가 있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딱 대봐 당연하지 널 죽여야되는데 몰래 돌아다닐 이유가 있다고 아이씨 때려 아자아 이새끼야 딱 대 그럼 사과주스를 먹어 나 겁나 세거든 부패손길 그리고 한번 빨아주고요 쪼옥 이게 이걸 쓰면은 한칸만 사용하는데 이게 행동력 하나 남은걸 아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터로 미루면은 근데 마흡벙어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야 괜히 넣었다 물리로 그냥 통일할걸 넘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트릴 필요가 있나 있겠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고 행동력 하나로 쓰는거네 와 너무 좋다 이거 잘가고 가판 아래에서 죽음을 일찍 행신됐습니다 아리스터들이 보답할 것이다 엿듯이고요 아 나 괜히 샀네 저거 바지 아유씨 살덩이 엘프는 살덩이를 먹으면은 과거를 읽고 뭐 스킬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특이하지 않나요 내놔 봐 여기서 못 잔다 나 어 안 도와주는 클라스 양동이 투구 침낭 양이다 아 동물의 친구 퍼그를 갖고 싶으면 좋았을텐데 다음거는 그냥 재능 뜨면은 바로 그거 그냥 찍어야겠어 침낭 누르면 회복됩니다 개사기 힘 기교 지능 올라가? 와 개사기 클릭만 했을 뿐인데 핵사기 진짜 이제 해보니까 저기 아이들이랑 NPC들 있잖아요 쟤네들은 동료더라구요 신기하게도 얘네들은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히터입니다 굉장히 대화 길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뭘 하는거야 주사위를 굴려서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 나는 이제 비꼬는거죠 내 팔을 핥으면은 뭐 어떻게 보냈는지 어젯밤에 대한 과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핥어보라 그러면은 뼈가 있다고 그러죠 언데드니까 아 놀랐어 대충 이런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뭐 성격이라던가 종족의 특성 같은거 보여주는 부분이죠 야 좋은거 좀 안 갖고 있냐? 나는 얘를 추궁하느라 바쁘다 야 한번 해보고 다시 하니까 너무 깔끔하다 이거 잘했어 잘했어 깨재재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살인마야 한번 물어보죠 왜 제가 널 범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새하얀 치아가 반짝입니다 얘가 이제 자신의 원래 부하였다 라고 하죠 자신의 과거는 잘 얘기해주지 않고요 뭐 대충 가게 될 곳 같은걸 얘기해 주네요 지금 있는 멤버중에선 가장 많이 알고있네 얘가 이름을 대라고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기름 묻은 열쇠 열어 기름 묻은 열쇠 기름 묻은 열쇠 조각 마늘 기름 묻은 열쇠 띠드 이건 뭐야 조합법 개사기 재생의 두루마리 저거 쓰면 나는 체력 달죠? 참 팔아야지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못쓰냐? 아 조합으로 못써 지금 그냥 요리 냄비인가 봐 물 같은거 안 들어가있네 일지 포도주 같은 컵 와 겁나 많아 단검있다 넘어트리는게 너무 좋긴 한데 단검 두개 쓰겠습니다 원에서는 이 게임이 어 회복용도 있네요 쌍수를 쓰면 행동력이 두배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건 없는거 같더라구요 착용합니다 쌍수죠 지금 방금 두개야 두개 뒤졌어 다 내놔 아이템 다 내놔 해보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캐릭터는 동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거래가 안되더라구요 아까 2판은 거래가 안됐었죠 얘도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캐릭터인데 거래가 안뜨죠 나는 뭐 왕자다 대충 이런 내용이면 나되는거 나를 막 평가하고 잘난 척하는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내가 못 고르는 애들 길 비스트는 고를 수 있는 애였고 나미아랑 길을 내가 못 고르는 애들 얘네는 이제 거래가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거 오골도 내놔 돈은 가져갈거야 와 종이가 이렇게 비싸? 요리 냄비 가져가 양동이 하나 좋아 돈만 가져가죠 다 거래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화도 대화도 별로 없네요 두어프 이 녀석은 배를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배의 마음을 듣는 배성의 자 자 그리고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얼마나 거리가 남았는지까지 알고 있는 야 나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다 나 읽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이해도 막 못하고 그래서 야 역시 잘했어 다시 찍길 잘했어 딴 도로 너무 거슬리더라고 길 오 뾰족한 금조각을 갖고 있네요 전에는 이걸 갖춘 놈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있다는건 이제 천조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없네 거지 같은 녀석 NPC들의 인벤토린 다 봐 두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템이 더 잘 나오니까 긴 나뭇가지 이렇게 있네요 한인범을 잡으려 하고 있다 엘프 엘프는 이제 학자 머리가 좋고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내 의견도 듣지만 내가 알고 있는거다 막 나드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어 나 지겨워 난 엘프라 오래 살아서 다 알고 있어 이런식으로 로걸을 까져 쟨 쟨 잠깐만 쟨 잠깐 아닌거 같아 아 얘는 아니야 얘도 걸어 거래부터 아 좀 좋은것 좀 줘봐 쟤까지 별 문제 없었어 문도 열어주죠 이 배는 여기에 가는 순간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가기 전에 다 파밍합니다 모든걸 다 내놔 모든걸 다 내놔 다 내꺼야 뭐 이런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쪽지같은거 다 읽어보지만 저는 내키지 않기 때문에 와인이 듬병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예전에 그거 하는 느낌이야 스카이림 하면은 진짜 막 다 쓸어와가지고 판매하고 그랬는데 약간 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무게가 100인데 보다시피 0.7 이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하긴 스카이림도 한 0.5밖에 안 먹었지 뭐 그래도 아 이제 대화 안 걸고 가버립니다 얘 진짜 다 랜덤인가 봐 뭐 더 있었던거 같은데 없어 이제 얘네랑만 대화하면 끝이죠 마옵사는 약간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근데 귀찮아서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들켜버려서 아 노래하고 춤추는 떠납시다 행운을 빌어 대장 얘네도 이제 거래가 되죠 개 쓸모없고 아까 할때 얘네가 막 장갑이랑 팔았거든요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샀는데 아 봐봐 이런거 팔죠 15원 집게 오렌지 그거 나는 손가락으로 따니까 필요없고 아 쓸모없는거 다 버려줍니다 비어있는 잔도 비싸게 파네 싼거 없나? 요청 목록 쪽지 이런거는 뭐 배드한 사항이니까 뭐 잡소리거든요 다 일단은 남누만 바지 팔아주고요 읽어봐야되나? 나 왜 아이템을 못 끼냐? 아 대화중이구나 이렇게 세세합니다 게임이 역겹죠 뭐 요청한 뭐 아이템 같은거 이런거 적혀있죠 지금 여기 우리들 사항 같은거 사실 별 쓸데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구나 얘네들 다 똑같이 생겼구나 얘네들 빈 꿀병 돈이 많이 남는데 좀 싼거는 좀 가져가자 조이 같은거 됐고 배낭이 사실상 이거 침낭 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지 같은거 다 판매해주겠습니다 필요없죠 지저분한 바지 뭐 남무한 가운 밧줄은 쓰일지 모르니까 두고 요리없는 냄비 하나 팔고 빈잔도 필요없잖아 빈잔도 하나 팔아주고요 빈잔도 필요없어요 어째 1원이야 하나에? 어 그리고 뭐 팔거 없나? 감자파라 내놔 돈 다 내놔 아싸 백원이다 돈 겁나 많이 챙겨가 이제 거래도 다 했고 다른 NPC도 다 죽일거니까 적들은 구도를 짜죠 여긴 뭐 이제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데 아 뭐 이런거는 뭐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기름 어딨어? 너는 너그들 다 뒤졌어요 기름 하나 이렇게 비열하게 싸웁니다 이 진정한 묘미지 통을 두면은 얘네가 통을 부숴야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옮겨놔 다 옮겨놔 입구 다 틀어막아 통 두 개로 옮겨도 이렇게 되나? 일단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면 일대일로 싸울 수 있겠지 둘이지만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저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반응을 안해 여기도 닫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걸로 이걸 터뜨릴 수 있느냐인데 못 터뜨리잖아 저는 다른 불기술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사실상 X된거네? 아니야 이거를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걸 터뜨려야 돼 저걸 터뜨려야지 내가 되는데 신속하게 세 번 공격합니다 필요없고 저걸 내가 터뜨려야 되는데 뭘로 터뜨리지? 뭐 던질게 없어 아 이렇게 하자 일단은 세이브하고 이거는 죽은 척을 해서 타겟팅 바꾸는 건 필요없죠 빼 빼 빼 빼 빼 빠져 빠져 이거에 서서 아 이거 대상이 안되네 이것도 안되거든요 사실 살짝 옆으로 빠져봐 적을 터뜨려야돼 적을 터뜨리면은 내 생각에 얘네가 나한테 지랄할거야 날 때릴거야 오 안 때리네? 아 그럼 너희는 마저 죽는거지? 아 저기 도망가는구나 기름 없는대로 아 그러면은 불을 바로 질러야되는데 안될거 같은데? 아 독통을 갖고 왔어야 됐어 아 독통을 갖고 왔어야 됐어 어떻게든 한놈만 때리면 돼 이거 하고 아 절로해 내거 항아리 타 내, 내 상자 타 야 열고 가지마 이씨 이리다 와봐 한놈만 때리면 돼 한놈만 때리면 일로와봐 좋아 한놈만 때려 불! 그렇지 폭격합니다 불 때문에 못 오죠? 너무 좋고 얘네 먹고 극혐입니다 하나는 힐러고 하나는 전산떡으로 기억하는데 내 턴 내가 먼저네 언그를 때려주고 레모네이드의 효과가 있습니다 불 때려주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기다려 쟤는 못 오죠? 아 뭐야 아 꺼질때까지 기다렸다 오네? 어 잠깐만 잠깐만 통 안 깨? 미쳤네 뭔 자신감이야 이거 한번 써보자 제독 뒤질 준비해 이거 부패손을 해줘야되는데 지금 이게 물리방어력이 13이죠 오른쪽에 있는거는 이제 마법방어력이고 그럼 못 때리죠? 불템이죠? 이거 니 뒤에다 놔야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기습공격으로 배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때리기 좋은 위치 아 두 번 때린다 아니 너무 약하다 데미지 어 이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야 이러면 안되는데? 타이트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아 더 많이랬고 불 어차피 1포인트니까 마법방어가 하나 까졌죠 마법방어를 다 까야지 연소가 들어가는데 아 X됐다 너무 생각없이 했다 이럴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독플라스크 야 아 야 어디다 던져 여기다 던져야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독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마법방어가 보호한다고 하지만 마법방어는 어차피 지금 까일거니까 이걸로 까면은 체력 회복되죠? 좋아 자 깔끔하게 6번으로 때린다 뭐야 뭐 데미지 들어간거야? 7밖에 안남았어 킥만해 아 아 아 에이 네모네이드야 네모네이드는 아 마법방어를 내가 깔 수가 없네 얘네들 너무 튼튼한데? 이거 얘는 기회 공격이라 있어서 이동하면은 날 때리기 때문에 뒤로 못 돌아가네요 얘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잡았고 어찌됐건 헛칸다면서 내가 아껴야겠지 헛칸다므색 아껴야겠지 여기까지만아 아 뒤로 갈 수 있네 뒤로 가 내 뒤가 또 불이네 이러면 아 너무 물리가 지금 튼튼하다 야 왜 이렇게 몇 델 때리는 거야 아 이 새끼 반칙 쓰네 먹어 나 물량 많아 겁나 많아 아 배우에서 때리고 싶은데 너무 애매하다 나가자 나가면 너도 나와야 되잖아 뭐 어쩔 건데 난 여기서 종료하겠네 얘도 밟고 나오죠 이 새끼 이러면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해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문을 닫어 행동력은 내가 더 많아 외로운 늑대라서 피웅덩이로 가 더 가 조금만 더 가 넘겨 문 열고 와야지 이러면은 방패 올리기 방어력 회복 미친놈 못 때리지 그렇지 이러면 내가 배우 공격하면 되지 완벽하다 야 배우에서 여섯 발 배비지 안 보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나도 안 들어갔냐 설마 하나도 안 들어갔냐 설마 하나도 안 들어갔냐 설마 천마 괜히 넣었네 그렇지 일단은 찾구요 이거가 이제 흡혈이 있으니까 이기겠다 어 이제 회복을 뭐 더 해도 부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때려주고요 아 이거 뒤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아 한 대 뗄 수 있구나 아 협해주고 아허 겁나 사기야 아 이렇게 쓰니까 사용술 너무 좋은데? 배우 공격까지 아 웃기지마 그만해 근데 이미 나는 부패를 걸어놨기 때문에 회복은 못하겠지 아 이러지 말자 시체가 돼서 날 방해하지마 에이 이러지 말고 아 진짜 이러지마 시체 때문에 못가나 어 가봐 일단 이게 되지? 아 그렇지 배우 치명타 방패 올려도 소용없죠? 겁나 세죠? 불은 안 통하니까 넘기고 주었고 아 왜 이렇게 밋밋하게 주고 뭐야 열어 400경험치 혜진곰인형 호박 넌 됐어 대화를 걸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푸짐하죠? 푸짐하죠? 연어파이 야 푸짐하고 다듬다 걸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열어 어디 보자 야 아 근데 방패같은게 안나왔네 갖고싶었는데 얘 패야지 야 등대 등대 나 얘 좀 불안한데 나 재주.. 재잡을까? 사실 뭐 이거는 특이하게 차 전투를 하면은 얘네 다 도와주더라구요 같은 죄인들끼리 문제는 문 닫자 아이 문 열고 싸우면 얘네도 오지 않을까? 강제 진행된다 그럼? 크흐 아냐아냐 가자 아 맞다 참고로 여기랑 여긴 못갑니다 여기는 빗장이 걸려있다 그러고 저기는 막혀있어서 못간다 그러더라구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너로 가자 너가 너가 제일 만만하다 본격적으로 때린다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편입니다 전투 한 세월 보고 있다가 겁나 잘 싸워 보면 놀라 다 스킬 하나씩 쓰고 막 아 아 야 뒤대 아 뒤를 막아놨네 더럽게 치사한 녀석 이거 화염마음이 그러면 나 잉여야 그냥 부패를 걸지 말고 흡을 겁시다 아 나 체력이 하나도 안달았구나 저거 방어막이라도 회복시켜주지 치사하다 뭔가 좀 하고 있죠 지금 아 내 턴은 이제 한 세월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경험치나 다 빨아먹었으면 좋겠다 400밖에 안돼 다 들어오겠지 경험치? 얘를 잡으면 요새와 아 어우야 여기서 단편적으로 이제 직업들의 스킬을 볼 수가 있네요 배우도약 나 안 도와줄거야? 왜 다 저리로 갔어 저 엘프는 나한테 와도 되잖아 왜 굳이 저리로 가 넌 어디가 넌 어디가 아 난 일대일이야 눈부신 광이 야 저게 눈부신 광이네 대기 스킬이었나? 빛마법 같은데 보기에는 빛마법이라는게 없나봐 다 대기 뭐 그런건가보다 해복마법이나 물 이런거고 일단은 해복을 막아주고요 아 좋다 근데 화염을 괜히 찍었어 화염을 쓸 일이 없어 염구 와 겁나 잘 싸워 겸치 들어왔어 나 쟤 나 한대도 안 때렸는데 내가 개꿀 아 너무 좋다 이 시스템 격려 걸고 막 난리 났죠 나는 막 찐단대 나는 찐따 잡았는데 다 일로 온다 갑자기 다 일로 오냐 쟤들 잡아야지 참고로 얘네들 내가 때리면은 강력기는 안들어가더라구요 데미지가 때리면 나를 막 해를 쳐버립니다 겸치 먹으려고 한번 쳤다가 힛동쌌기 때문에 아 잘 싸운다 어 예에이 파밍해야지 닭발에 생고기 한 조각 야 야 얘는 이제 마방이 없네 그런 사냥개 같은 이제 몬스터는 인간이 아닌 애들은 마방이 아예 없나봐 그냥 없어 그쵸? 물방만 있죠 지금 순우씨 두 배는 길죠 그래서 언제 오냐? 오기 전에 끝나냐? 딱 이거 싸우는 도중에 껐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살짝 해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산도로 너무 거슬리더라고 내 턴까지 돌아오냐? 올 거 같다 너무 멀다 다른 애들이 뭐해? 아 배우치명타? 넘어트림 야 넘어짐까지? 야 넘어짐이 너무 좋다 근데 나도 넘어짐 써야겠는데 양성공격 포기하고 이게 행동력이 많이 드는 그 메커니즘에서 바뀌었나봐 데미지가 감소하는 걸로 이거 쳐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적들만 입었죠? 적들만 입었죠? 아써 내가 잡았다 와 얘 물방 높은 것 봐 미쳤어 나 사령술 근데 어떡하지? 나중에 마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사령술을 오히려 쓰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디가냐? 야 어디가냐 뭐냐? 뭐해! 야 뭐해 야! 야! 쟤 건들면은 이벤트 진행되는데 건드려서 가서 미친놈들 어 근데 경험치 많이 먹었다 저기 얘들아 저기 여기는 뭐야? 나미아야? 아아 아 얘네도 죽는구나 다 사는 줄 알았어 나는 나미아 죽었습니다 길도 죽었겠네 그러면? 얘네랑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네 길은 어딨어? 길 어딨어? 길이 여기서 죽은거 아냐? 어 됐어 한 명 정도는 신경쓰지마 내가 못봤나봐 선미실 열쇠 와 다 뻗었어 원래 대화를 하고 내가 날뛰겠다 이러고 불을 지르는데 그냥 질러버렸네 이게 야아 뭐야 망치다 와 아이템 겁나 많아 아 망치랑 방패로 바꾸겠습니다 띵치 어딨어 야 무게 30밖에 안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름병 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아이템을 안줘요 거리를 한번 걸어줘야돼 미친 게임이야 야 아예 없어 미친놈들이야 진짜 아래는 다 봤으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겠네요 빨리 가는 걸로 하죠 쪽 그르렁컹컹 적들은 최대한 다 죽여서 겸치로 바꾸겠습니다 황금잔 무조건 필수지 이거 뭐야 야 그거 뭐야 저 그림은 아 야 웃기지마 위작이 얼마나 옛날에 그림 비싸게 팔렸던 것 같은데 빨리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뭐 그거 가봐야 아는거지 물병 그렇지 뱅뱅이 한번 붙어? 잠깐만 30밖에 안되네 야 부셔 망치 힘을 보여줘 오 내가 때리니까 지랄하네 예에이 야 문 부서지는 그래픽 좀 봐 뭐야 다른 그런 숲사잖아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지능 설득 반역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역 때문에 당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지능 12거든요 외로운 늑대 아니면은 사실상 맥스 지능이죠 성공 동 와 겁나 많은 아이템 나 뭐 부족한 거 없어? 신발이랑 장갑이 안 나왔네 허리들도 안 나오고 일찌 있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레나 알렉산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흉상? 겁나 겁나 무거워 뭐야 150이야? 아 그럼 못 가져가는 그냥 아예 한번 던져볼까지 한데 데미지 들어가나 잉크랑 기펜이 가기 괜찮네 양장본도 가져가자 무언가 적혀있대 뭐가 적혀있냐 쟤네가 부들부들 떨고 있네 쟤 얘는 잡을 거거든요? 흐흫 야 경험치 1이 아까운 게 나야 와 지금 겁나 약해 대화를 걸어서 거래를 걸고 아이템을 활성화 시킨 사람 죽이자 아 안되고 너는 아 그냥 죽여야겠네 살 길은 없어 센 거 막자 아 얘를 그냥 점사하자 어차피 얘는 뭐 죽을 목숨이잖아 쟤 저 정도면은 오오 야 방패를 올려? 방패를 벌써 올리면 안될텐데 저도 방패 올리기가 생겼죠 방패가 생겨서 방패 던지기 그런 건 없냐? 얘는 뭐 불이니까 죽어서 죽은 목숨이고 어떡할까? 어떡하지? 돌아갈까? 이 행동력이면 할 수 있네 잘 가고 염치 100 개꿀 딱 돼 나도 나도 장비 다 있어 이제 꼴은 허름하지만 좀 뒤졌어 진짜 부대 맞아서 지금 좀 까였죠 얼마나 얼마 남은 거지? 물방이 지금 12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자 죽어 행동력은 내가 훨씬 많아 죽어 죽어 이씨 회복도 막아 어어 야 겁나 세나 체력이 너무 부족했다 얘네들은 200먹었고 그게 나 레벨업했나? 안했죠? 1위잖아 1위구나 400점만 더 모으면 레벨업이다 물 한잔 편지 다 가져가 얼마 있어 무게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어 1에 관련된 내용이죠 1에 관련된 장소에 지금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 가져올거 없냐? 아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 경험치 200이 다야 예예 개죽이자 아 새끼 데미지 좀 봐라 불 지르고 이제 얘는 마방이 없네요 바로 들어가죠 연소가 안되는데 근데? 아 비어서 그런가? 때리고 아 이거 써야겠다 어차피 먹을거도 없을거 아니야 그냥 넣는데 써야지 딜 와 딜 진짜 세다 7데미지 이거 흡하면 되죠 가드 올리고 어 때리는 것보다 가드 올리는게 효율이 좋네 흡 흡 좋구요 어 야 쎄다 얘 걔 엄청 쎄다 한 칸 데미지 따뜻하고 죽었다 야 아 얘 25 이렇게 샌는데 25밖에 안줘? 부패의 손길 두루마리 야 대박 가죽조각 가죽조각 아 얘들도 대화 한번만 걸어봤었으면은 진짜 잘 먹었을텐데 아이템 하리다 생전에 대화만 했었어도 많은걸 누렸을텐데 많은걸 누렸을텐데 저기 mpc 하나 있죠? 해골이 그려진 열쇠 엔데드와 마주칩니다 얘도 이제 고르면 선택이 되는 캐릭터였는데 얘는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네요 구명장 타러 가라고 얘도 이제 마법사 같은거 같죠? 머리가 머리를 좀 쓰는 놈 같은데 너 정말 비정하구나 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빨리 탈출하다고 맘대로 해 라고 하네요 여기가 뒤진건가? 아 난 갖고싶은게 너무 많아 내놔 아 너무 아무것도 안나온다 얘네들 아이씨 옷이라도 벗겨가 아무것도 안줘 어우야 좋아 실전형템이야 아이템 아이템 겁나 많은것 봐 정신없어 다 내놔 다 내놔 모든걸 다 가져가겠어 세상있는 모든걸 아 나 절로 갈래 모든걸 가져가져 열어봐 죽음의 안개가 있다 저 죽음의 안개 면역 아닌가요? 안됩니다 열쇠를 사용해서 열었습니다 뭐야 금이 간 검 검으로 들까? 스켈레톤이 망치드는건 뭔가 부자연스러워 뼈 뼈 따구 주제에 망치를 든다는게 금이 간거면 어울리잖아 스켈레톤이랑 아 나 면역인가 봐 그러면은 난 파밍하면 되네 언디디 이렇게 좋다니까 나 근데 기억 안나는데 원에서 나오는건가 원에 나왔겠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있는거겠지 아 설마 파밍할거 없냐? 아아 구데기 게임 가져갈게 너무 없는데 시작부터 많이 싸웠다 엄청 많이 싸웠다 나 원래는 마녀가 말걸어서 터트리고 어제 잠깐 해봤을때는 바로 진행했거든요 여기는 터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처음 싸웠던거 같은데 아이고 저런 아 왜 얘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지 개치사하네 나 우선권같은거 없어 여기에? 없네? 아 그렇구나 원래 시체로 이제 사령술로 되살리고 그런게 될거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없기때문에 아 얘는 그냥 방어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불치르고 그럼 근데 불에 약간 그게있다 지금 부패 걸고 회복은 좀 아껴주자 어유 브러징칼로 잘 때리는 것봐 아 불 건너와도 뭐 연속되네 일단 잘가고 애 때리자 얘 때리자 불로 죽이자 가드 올려 올려 다음 불로 죽이고 야 경험치 좋다 야 많이 준다 겁나 약한애들인데 와 경험치 많이 주는것봐 미쳤어 붙였고 아이템 하나도 안주는거 붙였고 야 이거 뭐야 염구 그 해멍가하는 애가 썼던거네 감옥에 갇혀있던 애가 다 파밍한건가 파밍했겠지 이정도 했으면은 솔직히 그만 넣어놔야돼 나 많이했어 노력 많이했어 나 이럴라고 나왔구나 여기다가 무겁다고? 괜찮아 무거워해 와 뭐야 다 다 있었네 아이템? 아이템 꺼내라고 여기 뭐 끄니? 물 한잔 물 한잔 버줘 아 개 쓸모없어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불이 안꺼진다고? 개 반대 야 공간이 뭐가 없어 공간이 다 공간인데 아 저 위만 안꺼져 개 반칙이야 대장님 있어 대장님 야야야 치워 이씨 안 보여서 안된대 올라와 더 올라와 그렇지 건너가자 어 마법봉 있다 물 한잔 물 한잔 놓칠 수 없지 대장은 뭐 주냐 대장이랑 대화를 해 아이 불 불 마법봉이다 이제 가까이 가서 때릴 필요 없네요 차 한잔 눈부신 광이 어 그거네 도포 쓰던거 비스트인가 기린가 하던 애가 쓰던거 그러면 나는 뭐 야 거미도 센데? 아 지능에 영향받네 이제 방패 지팡이다 자 방지다 좋아 뭐 없지 아이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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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온 크라켓 녀석 어떡하죠 아저씨 아 길이 태워주는구나 그래서 길이 안 죽은거구나 아 길 시체가 왜 없나 했네 아 미친놈아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템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다 내꺼야 야 너희만 사람이냐? 나도 태워줘 나는 생존자를 찾겠네 제가 이거 다 버리고 갔거든요 처음에 어제 잠깐 테스트할 때 순식간에 다 버리고 갔는데 난 버리면 죽을줄 알았는데 버려도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해코지에요 따져마 오른쪽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 쇼커트 있어? 아 이거야?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아아 아 그렇구나 야 빠르면 다 나와 어 뭐야 어 이런게 이런 이벤트가 있어? 어 지금 이런게 어딨어요 아 아프잖아 이러면 아 죽이자 칼로 때려 아 아 맞다 나 맞아 맞아 나 취팡이지 얘들아 겸치 다 논아 먹는거지 우리 석가에서 온길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 대만 때려줘 진짜 눈부신 강위 그렇지 내가 잡았고 결국 75개 검치 어 25 덜 준다 격려 아 나는 왜 안해줘 어 나도 됐네 격려되면 어떻게 되나 어 세진다 전격 방출 어 저 75 겸치 먹었나? 어 레벨업 했어 대박 야 구하러와서 다행이다 겸치 먹었다 한 대 더 때려줘 그렇지 아 너무 좋아 궁차로 먹는거 같아서 너무 좋아 쟤만 잡으면 돼? 야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때려 얘 잘 싸워? 야 넌 넌 됐고 내가 그냥 잡게 해줘 요새야 쓰고 말이야 이 치사한 놈이야 내가 잡을게 그냥 나한테 넘겨 어 어 이동 겁나 빨라 얘네가 다 이렇게 알아서 나가는구나 어 나 파밍해야돼 이름만 나가 야아 아 그냥 와서 대하 살짝 오면은 되는거였네 레벨업을 했으니까 스탯을 좀 찍어보도록 하죠 나가서 찍자? 정신없다 나가서 찬찬히 찍겠습니다 800 경험치 얻었어 대박 대박 나는 근데 왜 두고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오리반드 올림 아 떨결에 다 탈출해내 마녀 덕분에? 야 근데 그렇게 큰 크라킹 같은 거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있어? 최종 보수보다 더 쓸 것 같은데 최종 보수가 누군지 몰라도? 이길 수 없는 생물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탈출이 됐습니다 아직도 근원을 못 쓰죠? 아 아이템 겁나 많아 조개 가져가야지 너 왜 이렇게 느리니? 빨리 조개 주워 오우야 돈 나왔어 겁나 좋고 오우 아이템 아이템 어 돈 진짜 많이 준다 여러분 완전 감사지 화의 시위 꼬마야 돈 있니? 그럼 계속 혼자 있어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으면 나는 그런 숫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숫자가 아닌 것 같아 너 엄마 봐 어딨니? 공허의 전자와 공격해서 위험해 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 너 혼자 여기서 살아 아이템 면 해놔 함정해제도가 아이 쓸모없는 거 파는 것 봐 간다 거기서 평생 살아 아 무너져서 못 가네 아 그래픽 너무 좋다 너무 예쁘고 만약에 정전 나가죽고 녹화 파일 망가진다 저 처음보 다시 해야됩니다 하하하하 속삭임의 나무 비싼 거다 짧은 나무까지 내나봐 가죽 조각 저장이 막 지 멋대로 되네 무기한 딜박 콩 공허의 존재다 쟤네랑 싸워야 된다 혼내줘! 빠샤! 왜까지 못오지? 밀개한 녀석 아 저거 못 때리네? 아 데미지 너무 낮아 어어 아닌가? 쎄구나 불이나 먹으시고 와 야 뭐야 데미지 왜 저래? 죽기 직전이야 아 간지럽고 마지막은 뷔페의 손길로 쪼! 내놔 혓바닥 내놔 왓바닥 내놨고 푸짐 푸짐쓰 튼튼한 상자 무기 제작 검의 뭐 어쩌고 저쩌고 전술시점이라는 것도 있구나 5키를 실수 눌렀는데 전술시점이 됐습니다 아 뭐야 막대기 달린 칼 와 나 방금 3개나 있어? 이게 뭐가 얼마나 센건데 설명이 안 나와있냐 어 만들 수가 있어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만들자 그러면 두개나 만들 수 있네 아 재료가 많아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 쎄다 이걸로 쓸래 찍찍 어 이거 혹시 이거 쌍수 되나 이런식으로? 이런식의 쌍수도 돼? 방패는 잠깐 거르자 그럼 꺼져 아니야 다시와 어디 어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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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가져가야돼 돈이야 다 돈이라고 조개 내놔 조개 안은 진주나면 어떻게 해 나 궁금한게 있는데 짬뽕 먹다가 짬뽕하니 진주나면은 소유주 누구에요? 짬뽕을 산 사람건가?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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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다 붉은왕자다 대화나 한번 해볼까? 동료로 데려갈 생각은 없는데 살아남도 다행이구만 어 나한테 감사한데요 어 나한테 감사한데요 어 나 갈거야? 관심없어? 조개 내놔 조개 이 땅에 있는거 전부 쓸어간다 스카이림에서도 배추를 캐주면은 돈을 받았거든요 딱 그 느낌입니다 지금 아 일로 길이 되어있구나 관심없고 일로가 저 로랄경인가 뭔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로랄경 검은 고양이가 따라온다 아 나 이거 댓글 생물성사 읽었는데 얘를 살려서 데려가면은 뭐 얘랑 위치를 바꾸는 스킨인가 뭐 준다 그러더라구요 살려서 데려갈 생각 없습니다 나 저렇게 복잡한거 안합니다 살려서 데려가 알아서 지가 죽을텐데 그물버섯 헉 겁나 비싼거야 내놔 하나도 놓칠 수 없어 다 쓰러갈거야 다 내꺼야 어 여기 mpc있고 여기도 있네 알트를 누르고 다녀 그렇지 아까 나한테 구해달라 그랬던 애잖아 여기 계단 있었구나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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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야 아무도 못좌 말걸지마 내꺼야 하나 있지 않았냐 그렇지 어디 죽을라 그래 이씨 튜닉에서 물 짜는걸 봤다고? 뭐 어쩌라고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놔 아이템 내놔 집게 집게 비싼거 아냐? 어 비싼거다 뭐야 너 헤엄 못쳐? 어 이거 바닥이 돼있는거 보니까 뭔가 물이 빠지면 갈 수 있나봐 비싼거잖아 저거 아아 어 디비니티 1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다 미친듯이 좋은데 진짜? 미쳤는데? 어이구 건물있네 이건 뭐냐? 이리로 올라갈 수 있어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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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 보인다 오오오 건너편 보인다 섬 같은거 있어 저기 어떻게 가? 와 그래픽 진짜 좋다 어 방으로 2라고? 2면 사야지 나 1인데 아이가 좋아했던 것 같다 자 저거 아이한테 팔자 아이한테 줘만 아이한테 줘서 퀘스트를 받자 아 지금 너무 돈에 미쳐있어 지금 아 단돌랑 주머니칼랑 다른 거구나 어 그렇구만 아싸 신발 생겼다 나 아이라고 부르지 마 노인네야 드워프도 인간보다 오래 살지 않나? 근데 나는 언데드잖아 내가 얼마 살지 지금 어떻게 알아 거절 아 지금 템도 없는게 말을 걸어야 뒤질라고 내가 가진 거 좋으니까 봐준다 15골드 내놔 티끌 모아 태산이야 뭐야 뭐야 나 그냥 농담이었어요 아 농담이었는데 아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네 이 새끼들 이거 족같은 새끼들 아 미친 새끼들인가 야 나 레벨업도 안했는데 이씨 야 방패 울리가 없는데 나 지는데 이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작업 들어가야되나? 칼로밖에 안 때려 더 세게 때리라고 졌잖아 이러면은 물리지? 와 나 방패가 없는데 졌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나 세이브 안하지 않았나? 와 그걸 와서 때린다고? 그 정도의 행동력이 돼? 그만하자 얘들아 많이 먹었다 도저하자 이 새끼들 나 때릴줄 모른다 저거 타고 내려가 도저 cherish 여행 어우 씨 쌍놈의 꺼 확 다음에 만나면 그냥 망갈래로 찢어 죽인다. 진짜 아 뒤질 뻔 검은 고양이 죽었나봐 어우 숨질뻔했네 아이씨 레벨업이나 하자 레벨업 안 eth진 거야 음 아 지능 올리겠습니다 어 지능을 두번 올릴 수 있네요 두번 올리면 몇 올라가는데 어 데미지 많이 올라간다 음 지능이지 아 이럴줄 알았으면은 처음부터 지능으로 할걸 어디 뭐야 이건 좀 나중에 찍죠? 당장 필요한것도 아니니까 설득을 가겠습니다 재능은 안주네 저건 나중에 찍자 아이 건방진 놈들 저거 내가 올라가 선방치면은 무조건 이긴다 달려가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긴 어떻게 가냐 아이 길이 있네 일단은 힘의 차이를 보여줘야 돼 지금 안 도와주는 거야 역적게 그냥 적 상탠가봐 내려가자 일단 일단 나중에 싸우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저런 놈들은 지금은 내가 강해져야 돼 지금 나는 강해져야 된다 절실하다 힘이 필요하다 힘이 올라가 더 빨리 올라가 다 가져가 모든 걸 다 가져가 띠도 다 가져가 삽 가져가 흙더미를 판에서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고? 와우 뭐 저기 마을 같아 보이는 가기 전에 이 아이템 있으면 다 내놔 알트를 눌러도 소용이 없네 이거 뭐냐? 나무당쿨? 어? 어 뭐 왜왜왜 이거 타고 올라가는건가봐 아 아 저주받은 신체 능력 아아 저것도 못올라가죠 수준 가자 내려올때만 쓰는건가? 넓게 하나도 없네? 뭐 발견했어 예에에이 죽은 인간 야아 점맥통이다 덮고 덮고 포기하고 머리를 내려놓는다 뭐하냐 뭐하냐 시체의 얼굴가죽을 벗겨내야 돼 그리고 가면으로 만들어야 돼 아 그래 열심히 하고 나는 볼일없고 무지개다 어 상자도 있어 염력같은걸로 못 가져오냐? 넌 염력도 없니? 아이 죽은 엘프 에루 죽어있구요 나가자 와 그래프 왜이렇게 좋아 눈 아프게 세이브 속삭임의 나무 헉 이게 뭐야? 교단을 교단이 망치이죠 와 겁나 쎄보여 전애들 레벨 산대 근원술사를 도와왔다는걸 알고있다 니 혀를 잘라야된다 니 혀를 잘라야된다 그거는 너무 잔혹해 어 니 혀를 자릅니다 너는 거짓말을 했어 달리스 볼일이 끝났구나 야 혀 자르기하고 죽였어 아이고 야 나 지금 웨너 짚어쌌냐? 아 왜그래 아이씨 미친놈인가? 감사합니다 아이템 잘쓰겠습니다 다리는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봐주겠습니다 얘가 이 정문이구만 어 어디로 막 간다 따라가자 삥뚝 낀다 난 얘네 따라가야지 어우 겁나 세 개겼으면 나 숨졌겠다 야 데려가라 썰좀 해줘 아 아 아 아 하 개반칙 야 그런거 어딨어 아 사기꾼 새끼들이네 내보라 아이템을 내보라 번개 마법 쓰네 번개 마법 쓰네 이게 뭐야 대지술 플러스 1? 어 나 대지술 쓸 수 있는거야? 야 개좋다 대지술 나 없는데 나 왜 나 왜 나 나 왜 나 왜 어 저건 진짜 초성가는 그냥 쓰네 가격이네 닭발 두개골 책 다 팔아야지 방패는 필요하니까 두고 활을 안쓸 것 같고 조각단도 안쓰고 안쓰고 하위티어는 안쓰죠 아 안쓰고 술탄 모르겠다 저거는 아이고 조개 바다가지 없어서 돈으로 돈으로 바치소서 나 부활도르마리 안쓸 것 같으니까 다 팔아버릴까? 비싸게 쳐주네 좀 이게 많이 필요없지 않나? 그냥 팔어 바닥도 나오겠지 뭐 퍽 팔고 레모네이드 팔고 와인 팔고 와아 겁나 많아 돈 아 저거 자꾸 싸우고 있네 왔나봐 야 야 칠골든 칠골든은 남겨놓겠다 예헤헤이 600원 돈 겁나 많고 상인한테 거래를 해야되는구만 저 깡패들 있는데 말걸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 바쁜사람이기 때문에 스킬좀 알려주세요 왜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냐? 알아서 어 부품 송장 기술책 거머리 부패한 손길을 모으겠대 이거 하나 사야겠네요 부품 송장을 소환하는 기술책입니다 두루마리를 팔자 150원 더 150원 더 넣어줘 아싸 스킬 새거 와 스킬 진짜 비싸다 어 은하 어 기술 배우고 어 어우 아 물약도 팔아야겠구나 이제 송장을 소환시켜서 싸울 수가 있네요 불마법도 필요한데 불마법 좀 알려줘 예를 들어 컨셉이 확 있네 병든 놈은 병든 기술을 알려주는구만 뭐야 이거 야로운 거 내놔봐 양동이 투구 어딜 가나 있어 양동이를 투구로 쓰는 문화가 잠착해 있구만 쿠폰 좀 가져가도 돼?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지 언젠가 더 쓸 날이 올 것이야 뭐야? 투기장이야? 나중에 오케이 응 응 어 어 거래 좀 하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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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이 괜찮네 방패가 지금 상당히 괜찮네 야 팔아봐 물기술이다 얼음갑주 마법방울 올려줍니다 우박강타 4에서 5에 물이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물을 뭐 적십니다 반지 사야되나? 근데 반지 하나가 마법 마법하는 악역인데 나 지금 마법슬롯이 몇개야 4개가 비어있어 와 겁나 마법 무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마법만 쓰면은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마을이니? 여기도 마을이니? 개도 있고 의사다 아 안간데 없나? 여기 안갔네 일로가자 은 있고 어디니? 저쪽이구나 생선같은거 있네 야 이거 파밍 파밍 물고기 파는데 에어어어어 에어어어 에에 조심해 조심해 훅까 훅까 저 불 마법 파는 놈 없냐? 번개네 아 됐고 꺼져 와 근데 반지를 통해서 저렇게 와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게 참 그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아, 아, 아! 이 형은 뭐지! 마법을 4개나 더 배워야돼 알려줘! 누구야? 알려준 놈 없어? 로지잖아, 쟤는 도미닉 마법을 알려주세요 아, 불마법 쓸만한 비주얼이 없는데? 아, 불마법 쓸만한 비주얼이 없는데? 아 개 쓸모없네 아 잠깐만 불많은 없어? 침낭이다. 오 이거 내가 쓸 수 있네? 넌 왜 그렇게 싸우니? 빨라톰을 중재하게 해줘 서로 지금 여자 문제로 싸우고 있군요 어 저런 쌤 아이고 쌤. 아이고 고마워 쌤 너의 죽음 내 기억하겠어 의사가 갖고 있나? 누구든 상관없어 아이템을 내놔 완전 거지 동네야 여기 오 이거 갖고 있다 이글거리는 당검, 가속, 점화 당검되나? 아야야야야 허리야 두루마리 제작할 때 쓰인다 꺼지고 두루마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왜 안 했냐? 오오 야 좋은게 많네 오오 야 좋은게 많네 8원 떼나 떼나 어 너 이거 껴도 감춰지냐? 감춰지네 아무리 봐도 감춰진 얼굴이 아니거든? 너 감춰졌다면 나는 만족하겠어 야 다시 거래 연어파이 연어파이 나무 조각 아 구원밖에 안된다고? 너무 역겹고 이걸로 다섯개다 야 두개 더 아 스킬이 별로 좋은게 없네 이게 좀 제한이 있는데? 저 속속반지를 사서 다른 속속을 해방하지 않는 한은 조금 가성비가 좀 떨궈진다 아 한 번 봐? 반지 내놔봐 야 반지 내놔 개인적으로 불이 좀 맘에 드네요 사정스름 좀 애매하네 야 반지 내놔 무슨 무슨 기술이라 그랬지 너? 이제 싸우고 있는데 내보라 대지 기술이야? 딴 기술? 야 근데 저거 받아도 내가 마법 못산다 억제 그 억제기 니가 발병했어? 뭐였어? 어 어떡해 아이 가자 건방진 새끼 조만간에 파산시켜 주겠어 뭐야 이 판이랑 앨러디래요 이 판이랑 앨러디래요 지금 깡패랑 싸우고 있죠 이 판같아서 물러나라고 한다 다 강도지나 다름없어 그늘 다치게 하려한다면 가만있지 않을거야 와우 겸치 겸치 먹어서 나 어 멜로디 세다 80이야 체력 나는 몇인데 나 52인데 와 나 전사 됐는데 그냥 완전 대공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대공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일단은 불 지르겠습니다 아 둘다 마방이 있네 아 그래도 질러 어 이제 빠졌다 연소됐고 추려줍 좋아 좋아 어 나 강하다 마법전사 됐어 마법전사 얘 생긴거랑 다르게 힐만 해주네 무슨 군인 출신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와 되게 세다 그렇게 별것도 아닌거 들고 저렇게 떼 세게 박는다고? 네 차례 우리 예스 250경험치 미쳤어 아 나 이거 소환 한번 해보자 시체에서 저기요? 이거 시체 아니에요? 잠깐만요 시체에서 소환해버리기 부푸른 송장 와 자폭해서 16에서 18 데미지 입힙니다 그건 오바야 나왔으면 이래 자폭이야 자폭은 편해지려고 하지마 얘는 쎄다 아 얘가 멜로디구나 카나가 이거 멜로디 네 선에서 정리 가능? 야어 야어 죽었다 얘는 아니네? 어 야 기회 공격도 있어 얘 뭐야 사라지죠 내가 500이나 먹었다 어 그래 해변가 근처로 가자 그거 각자 잠 ی haunted 잠시만 멜로디 개색 거래 좀 하자니까 생명의 정수 버로이 곰봉 와 점점 전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모임 가자 시체 올라가서 복수해야겠다 이제 이제 질 것 같은 기분이 안되는데 아이템 좋은 것 좀 팔아봐 내가 뭐 도와줘 걱정돼 뭐 찾아줘 걱정되면 니가 찾아야지 나 찾으라고 그러면 안되고 미친놈이네 여기 포탈도 없냐 중앙으로 가보자 아 얘 붉은색으로 뜬다네 적이라서 내보라 여기로 한번 가봐 봤다 도미닉 도미닉은 누구야 도미닉은 내 기억이 없는데 순간이동 지점 발견 아 쓰레기네 영혼의 기도가 뭐예요 종교인이구만 음 이리로 순간이동 할 수 있나보네 가자 자 자 그러면은 준비는 끝났고 얘도 혼내주면 되네 이쪽에 길이도 있구만요 아 일로도 갈 수 있구나 바구니 야 좀 도와주는 생각 없니? 이제 방패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할겁니다 5번 2번은 어떻게 돼? 아 여기까지 들어간다는거 아 얘까지 들어간다고? 해 어 한명도 안들어갔어? 이런 상놈의꺼 진짜 오 질 좋다 이게 데미지지 아 안보여? 그러면은 넘겨 그냥 한번 붙어봐 야 딜 들어가는것 봐 장렬하는 불꽃 마업방어 아 이거 세턴이나 걸리네 일단 방어 올리고 아 자 어떻게 잡냐 걔를 죽여야될거 같은데 이거 안들어갈거 아니야 아 왜왜 개를 때려 미친놈아 나 도망가자 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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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래 저 새끼도 문젠데 일단 불은 한턴이고 그정도면 뭐 불 얘는 얘는 죽었다? 아 오다가 죽겠다 사죽겠다 얘네가 문젠데 너부터 가자 너 가도 뭐 안때리지 얘네들 여기로 가자 쟤를 죽여야되니까 벽에 좀 몰리는게 무섭긴 한데 방패도 올려야되고 아 이거 좋네 스킬 많으니까 도망다니면서 싸우면되네 아 앵간이 때려라 얘는 오다가 어어? 거리가 돼? 뭐야 목이 떼? 에 맞네 아 체력 많다 나 오십이다 얘는 불로 죽었고 너거들이 문제야 둘다 맞아 아 잠깐 돌려 250경험치 미쳤고 때리고 때리고 한번 더 때리고 야 잘가고 3대1을 찢네 딱 대 아유 데미지 귀엽구만 귀여워 귀엽고 아주 사랑스럽구만 부활 이제 누가 다수지 방어 올리기 딱 대 자폭 가능? 자폭 뻥 아 나 방어 올려가지고 데미지 별로 안들어왔고 부패의 손길 야 데미지 진짜 세졌다 나 지능 좀 찍었다고 와 겁나 세 랄보 아이템 9대기네 검은 고양이 살아있네 언제 있었냐 슬러그의 도끼 치명타 확률 5% 위험장으로 어 이게 더 비싸네 이게 260원짜리네 응 근데 나 5% 따위 믿지 않지 아 한번 가? 아 근데 나 5% 따위 믿지 않는데 진짜 진심인데 야 근데 여기 스켈레토는 역시 도끼지 깔끔하고 좋잖아 허어어엉 제작법이다 식별용 돋보기 많이 얻었네 경씨도 높아 아싸 3개 생겼다 기름이 들어있는 병 도화선 야 도화선도 만들 수 있어? 와 개 신기하다 많이 넣어놨네 되게 한두 개 생길 줄 알았는데 생선 가시는 의미 없고 아 야가 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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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미친놈아 생각보다 별거 없구만 야 레벨 4 거래 좀 하자 아 지불도 없고 독 플러스크 솔직히 땡기는데 너무 비싸다 조금은 스킬 하나 가기 힘든데 아 하나 더 고민용 팔아 육백 원이다 나 스킬 더 배워야겠어 안 되겠어 대지술을 배우자 대지술을 알려준 놈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반지를 사야겠다 맥스파워로 간다 맥스파워로 간다 뭐해 너가 너가 전기였지 필요 없네 그럼 뭔가 계획하고 있어 파트너가 필요해 물건을 찾아야 돼 물건을 찾아야 돼 순간이동 주문으로 보내줄게 악어를 찾아 맞아 그래 악어를 잡으래 됐고 나 고민한다 반지를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몇 마리가 있는진 몰라도 뭐 한 마리 자꾸 도망가면 되니까 이런만 시켜주면 안되냐 번개 기술 아 돼지를 갖고 있는 놈이 있어? 아 걔 고민되게 왜 이래 이거 돼지의 스킬 갖고 있는 놈이 있을텐데 느낌상 누군지 모르겠네 와 여기 완전 파리 날리고 완전 쓰레기장이야 애매하게 7원 줄래? 침 뱉어볼라 이씨 봐준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봐준다 저 새끼가 너가 돼지냐? 드워프가 보통 돼지 아니 어 뭐야 여기 길있네? 아 너가 돼지 기술이구나 그치 변신술이네 변신술은 또 아 애매하네 가방에 술을 꺼내줍니다 아 겸수 준다 상패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구만 겸수 몇이야? 2150점만 더 먹으면 된다 레벨업이다 레벨업이다 뭐 먹니? 같이 먹자 괴물이 인간의 사체를 베어문 채 입술사로 숨을 쉽니다 너 귀를 잃었구만 야로우꽃 주머니에서 야로우꽃을 꺼내줍니다 야로우꽃이라는게 있어 나한테?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템 받았어 미고의 반지래 어 반지 준다 필요 없는데 재생이래 아 재생하면 나 마이너스라고 죽는다 아 뭔가 돈이 나오긴 한다 짐승이 큰 가죽 어 의상구 죽었어 양동이 투구 양동이 국룰이구나 나한테 소녀래 미친놈이야 출신지 같은 거 있냐? 너 레벨 몇이냐? 4야? 알렉산더의 오른팔인가요 실례했네 로랑이 형 무슨 벌레 같애 기분 나빠 어 상자다 마홉사의 바지 마홉 방어가 올라간다 올 좋아보이는데 되게 쎄 보이네 뭐야 여기는 동굴? 아 길이 두 군데구나 절로도 갈 수 있구나 뭔가 있네 아 돼지술을 배울만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동굴로 가보자 돼지술 알고 있니? 아 모르면 됐고 뭐야 심하니야? 흠 흠 너무 나쁘지 않네 내가 몇 날은 그 날은 그녀의 눈이 지펴면서 어떻게 나가 아미로가 알고 아미로가 알 수 있어 근데 그녀가 떠났어 내 친구 내 친구 그녀는 그녀를 죽었다고 그녀의 돌아가고 그녀의 돌아가고 그녀의 돌아가고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녀의 행복을 보내주고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어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어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어 그녀가 그녀의 꿈을 그녀의 꿈을 그녀의 꿈을 그녀를 구하려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리자드를 찾아야돼 아이템 좀 내나봐 어 쓰레기만 있어 이만큼은 그녀의 꿈을 그녀의 꿈을 여기는 뭐하면 되냐 어 사람 겁나 많네 어 돈 주세요 와 뭐야 덜 찢어졌나봐 방향이 더 높아 장애물 아 힘이 부족해? 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있으니까 막아놨겠지 어? 진짜 뭐 있어 아 엘로디다 헉 나랑 친밀도 엄청 높아해 뭐야 근데 파는게 없어 도움에 대해서 다행이야 왜 일로 왔어? 돌이나 해놔 돌이나 해놔 내 가족이 죽을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 아들 돌아가고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을 수 있었어 와 빈광통 엄청 비싸다 막자사발 팔자 아싸 돈 계속 모아야지 왜 절단된 머리라고? 어 뭐야 힘 10 이상이면 쓸 수 있는 방어 계통 다 쓰레기인데? 야 이거 줘 아직 이건거 같애 아 아직 아직 물방인거 같애 난 내 생각에는 어차피 바지는 또 그거고 힘이면 힘씨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와 나중에 더 좋은거 나오면 그때 뭐 하는걸로 친구들한테 내 입소문 좀 내 거래 좀 싸게 맡게 뭐 뭐라 그랬어 저리 가 꼼꼼한 엄드 어 뭐야 어 왜왜왜왜 왜그래왜왜 아 실수로 누른거야 탭키 누르면 무기 드는구나 나 그것도 몰랐다 어 칼리아스 아 물리쪽이네 힘이 올라간다 칼리어스의 충격검 기술 1격을 부여한다 기교 10 오오 뭐야 양손 무기야 창이야 한손 양손 그럼 구분 어떻게 하지 뭔가 스킬은 양손 같은데 힘을 1 올려줍니다 어 방패가 좋다 허리띠도 좋고 어 살게 많다 대지 피해를 주는 지팡이 저거 너무 비싸다 아 이거 사야되는데 너무 비싼데 좋다 이거 그러면은 얼추 되네 또 금액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오 어어 49원 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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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받으시오 쒉 쾌 쒀다 이걸로 강해졌다 더 강해졌어 강해졌어 아 저기 길 한번 건너가 봐야겠다 여기 부서가면 되는거 아니야 어 이렇게 안 부서져? 잠깐만 잠깐만 이건 예상이 없었는데? 이런건 또 안되네 야 쌍수로 때릴걸 가자 나는 뭐 독은 오히려 이득이잖아 가 아 회복 막대고 뭐야 300경험치? 건너마나는데? 미쳤다 부쳐버렸다 독이든파이 야 대박 중독걸린데 녹아내린 드워프 뭐야 그물버섯 좋아 비싼거 야 독을 밟아도 오히려 이득이니까 너무 좋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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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해결하자 어이 겁나 세네 이새끼들 불 이새끼들아 이거 물리가 있구나 톡 앞에 걸렸고 별로 안쓰다 해킹만하다 야 얜 얜 좀 아닌거 같은데 뭐지? 아냐아냐아냐 마법방어력 있어 나 데미지 겁나 세다 갓 올려 아 맞다 소환할 수 있지 녹아내린 드워프 부활 헐 그렇지 아싸 중독 좋아 대박 오히려 이득 가속 뭐야 에이 그정도 버티지 킥만 하지 다음 턴는 자폭해야겠다 맞방울 헹겨서 버티고 야 갑자기 덤비는거 진짜 너무 역겨운데요 얘네들 아싸 아 잡았다 도망갈 것까지 감안했는데 좀 애매하다 얘 살려두는게 나을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 보냈고 육백경험치? 미쳤다 와우 바지 좋은거 나왔다 아 아 킥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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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 있어 전격을 두는 앤데 얘가 얘가 좀 더 아 얘가 마법방어력이네 근데 왜 니들이 때리니? 나는 기절이니? 아 이거 더러운 새끼들 이거 이거 위험하다 아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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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약 많아 딱 떼 물약은 뭐 제한이 없네 세 번 못 때리는구나 좋아 부활 불 불 연소 가돌려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혹시 모르니까 때리고 자폭이 답이다 아! 감전 실화냐 어구로 좀 가져가주세요 감전이면 그냥 아웃인데 쟤는 아 죽여야되는데 회복해야되잖아 연소까지 해서 불 터지면 아기를 때려 변소를 없애기 위해서 좋아 이거 돌하면 잡는다 어디가 소금 끼있는 점액? 어이씨 아이씨 응 오히려 찬거 같다? 너거든 다 뒤졌어 야 600개검치 좋아 쪽 어 좋고 어 너무 시시한데? 컴온 컴온 넌 죽었다 딱 보기에도 어 죽었다 야 근데 나 파밍을 못해 에이 에에에에에에이 됐어 하지마 와 좋아보인다 와아 5 5에서 6이래 미쳤어 센놈 잡았나봐 나 전기 데미지 생겼다 아싸 감전같은거 될거 아냐 여기 좀 위험한거 같은데 나보다 레벨 높은데 어 나 레벨 높였다 너무 좋고 재능 생겼다 재능 아 동물과 이야기하는거 해야겠죠? 재밌어 보이는게 맞는데 네 동물과 이야기하는걸로 하자 치명타가 이제 마음이 터진다 어 저거 좀 탐나는데 동물의 친구 가겠습니다 나 잘못 찍은 줄 알았는데 왜 왠 위로 가는거야 이용 가능 두개 이게 여마술이지? 지금 올릴거면은 내 생각에 지금 대기술이나 여마술 둘중 하난데 올릴거면은 여마술 그냥 가자 야 강하다 능지지 20 몇이야 그러면은 6에서 7 세번 8에서 10 야 미쳤어 겁나 쎄 그래 가져가고 싶다 독은 가져가야될거 같은데 야 나 점액은 가져가야지 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구나 상자있다 헤엥 더 좋은 방패 미쳤어 묻혀버렸고 방패올리기 방패올리기도 올라가냐 헤엥 시팔물방 묻혀버렸고 오오 겁나 쎄 나 어 근데 갈데가 없다 이것도 물이 진짜 빠져야되나봐 내 피셜이 아니었나봐 나가자 나가야지 거래좀 하자 거래좀 하자 아 야 개구리들 다 없애줌 근데 나에 대한 친밀도가 1도 안올랐어 미친새끼 네 너가 잘못된 곳이야 핑키 헤엥 묻혔다 뭐야 이거 헤엥 묻혔어 민을 두고 뭐야 야 묻힌 놈인데 아이템이 싹 다 바뀌었어 아 대지기술 쓰지 말고 그냥 저거 사버릴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리 가자 나 이래저래 많이 좋아왔거든요 더러운 바지 더러운 바지 쓸거고 이걸 팔자 대기피해 야 이거 안쓸거고 부시대 방패 버리고 오 대상에 마법이 많아서 두루마리 필요없다 아 돈 너무 아까운데? 어으 너 진짜 아이템 잘 주는구나 중독같은거 걸려도 체력차겠지? 뭐 상한거 먹어서? 개꿀 가자 악어 잡으라 그랬나? 여기를 나가는게 목적인거 같은데 나갈일이 없어 나 너무 강해지고 있어 점점 미쳤어 무친 강함이야 마울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 어 돼지술 여깄네 아이씨 도공덩이를 생성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딱 내꺼다 와 이것도 좋다 주변적과 언데드 아군에게 야 이거 완전 언데드용인데 기술? 어 반지 사야겠다 마음 너무 가져갈거 많대 애한테 멀지 않은곳에서 왔어 빛을 갚길 원해 위대한 힘을 바래 고마워 고마워 해변에 떠다니는거니까요 그래 간다라 와 근데 반지 막 바뀌어있는거 아냐? 팔겠지 그냥? 연구 연구 그런거겠지? 나 뭐라 그랬지? 나 뭐라 그랬지? 이동식 주방 청어 리듬 그렇지 이동식 주방이라는게 생겼는데? 와오오오 독병 이제 내가 두려워할건 없다 전부 내 발밑이다 전부 내 발밑이다 뭐 먹어볼까 한번? 괜히 먹었어 참 괜히 먹었어 무친 파괴력으로 다 죽인다 무친 파괴력으로 다 죽인다 어 비스트있네? 자녀석 그 동료 드로프죠 배 좋아하는 애 적어도 900원은 있어야지 저기서 확 세질거 같은데? 대지술 포함해서? 속삭임의 나무 뭐야 다 12,000 필요해? 얘네가 아운가 보구만 공모자가 필요하다 잠깐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악어를 발견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지 않았나? 발견한거 이제 보고하러 가면 되나? 귀찮은데 돌아갔다 와야돼? 쟤 다 죽여버리면 안 돼? 아 레벨우가 너무 낮음 몇 마린데? 여기 올라갈 수도 있네 뭐야 두 마리 세 마리네 아 야 왜그래 바위도 던지는 클라스 나 깨깐 나 꽤 센데 감당할 자신 있어? 와우 와 다 한통에 때려 그냥 아 경로가 막혀있네? 와 지팡이 겁나 세보인다 고지대 20%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어어 정 안되면 한 마리 잡고 튀어야지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순간이동 악어 무..무엇? 야 근데 봐 저 돌 던지는 게 물리데미지야? 이.. 믿을 수가 없네 이 새끼들 이거 나 도망갈래 와 데미지 미쳤어 묻힌 데미지 꺼지시고 겸치 125밖에 안준거 싫어합니까? 너무 역겹습니다 나 이제 돌아갈래 그만와 나 갈거야 어디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일어나봐 나 물약도 있는데 꿀릴거 없지? 뭐가 멀어 그냥 다 쏟아부어 와아 미쳤다 자폭 뻥 와 얼마 안남았어 겁나쎄 야아 나 튼튼하다 엄청 튼튼하다 근데 넌 넌 죽고 가도올려 방어력 찬스 화염공격 이야 뒤에 세다 연소되버림 아 얘는 마법방어력이 높네 순간이동하는 놈이랑 다르다 이건가 왜 간거야 왜 간거야 얘 도망갈래 아 미친놈 하지만 도망갈 수 있다고? 예에이 더더만 갈래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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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샤 와바 겁나 약하네 아 125경험 진짜 실화냐구요 아아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이빨과 내장을 털어 가겠습니다 오오 야 뭐야 순간이동 장갑 미쳤고 너 장갑으로 와 없었던거니? 여깄다 순간이동 나를 바깥으로 나를 너를 여기로 어 어어 하핳 야 어쩔 수 없어 실수야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아 이제 동물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야 뭐야 로랄경 나와봐 뚜가리 한 번 까자 고양이 새끼 한 번 고양이 새끼 한 번 고양이 새끼 한 번 던졌다고 지금 물어볼 꽃이 좀 있습니다 위대한 도토리가 뭔가요 뭐 당연히 위대한 도토리를 없애버렸대 참나무야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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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도토리가 재림할지도 몰라 평화야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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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놈인가 마길라 가져가자 나중에 급하면 먹어야지 다 렉스의 보물 창고 도토리 방어력 이 낮은 상태로도 이겼네 드워프의 해골 이제 가면 되나 아까 악어 잡았으니까 순간이동으로 못 가나 아 있네 빠른 이동 광장 여기 있었지? 급하면 먹어가지고 밟은 발이 해야겠다 야 야 야 어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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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어 지금 내 스킬 여기서 세 개를 더 넣을 수 있네 미쳤네 무친 만능 음 어어 저기요? 쟤 따라가는 거야? 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어 야 투기장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요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 이 새끼 어딨어요? 가윈이란 놈이 이리로 온 거 아니었어? 이리로 온 거 맞는데? 내 눈이 고장 났나? 나 솔직히 눈이 좀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 여기네 그럼 여기서 만나는게 맞네 가윈을 가윈이 근데 어딨어요? 아 순간이동 탈출하는거야 나 아직 탈출할때 아니야 보낼라고 하지마 나 지금 먹을거 많아 돼지술도 배워야되고 얼마나 바쁜사람인데 지금 아줌마 아줌마 왜 가격 올렸어? 사냥꾼이 이리 올라간다고? 아 웃기지마 뭐야 필요없어 마길라 읽기 읽었잖아 빨리 구했어야 됐구만 아이템 바뀌어버렸구만 투기장이로 한번 가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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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수영소 아미로 아미로 뭐야 그 새기 놔둬 난 당신을 도울 수 있어 왜이래? 왜 애가 범이라는거야 뭘 도둑맞았는데 보급품을 도둑맞았어 아 그래? 간다 유감이고 도둑맞으랬나 지가 맞아놓고 아 이거 계속 올라가는구나 다섯톤 동안 못쓴다 얼마들어? 한칸드네 와 좋다 이거 투기장이네요 어? 약간 던전같다 dvd 던전 느낌인데? 와우 돈은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돈에는 죄가 없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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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한번 한타까리 해볼까? 이거 어디야 길 왜이렇게 넓어 싸울 자는 누구인가 가시도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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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싸우고 싶어 난 혼자 싸울 것이야 저기요 잠깐만 이거 템프 왜이렇게 빨라 야 뭐야 지금 4대1이야?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무슨 게임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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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겁나 세다 이렇게 셌어? 넥스에게 얼음 갚죠 이..이거..잠깐만 재생이라고? 저거 재생 2턴 동안 한다는 거지 그럼 쟤는 거르자 쟤는 뭐 방패 없으니까 뭐 방어가 올라가진 않을 거 아냐 와 얘는 얘가 문제일 거 같은데 걔는 못 올라오겠지 걔를 보고 올라온 거기 땜에 걔 같은 거 잠깐만 일단 때려야 돼 죽이되던 밥이되던 고지대 20% 피해진가 헤엑 겁나 세 쟤한테 저거 썼다는 건 다른 애들 안 맞겠다는 거겠지? 이것도 써버려 와 불파다댐 얘네 약한데 내가 쎈 건가? 나 겁나 센 거 같은데? 아 지팡이 두 개였으면 그냥 죽였겠다 진짜 뭐 방패가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네요 여러 의미로 아 좀 애매한데 지금 저 렉슨과 쟤는 못 올 거 같고 확실하게 회복을 안 해준다면 연소로 죽겠지? 이렇게 해두면은? 킥만 하네 네 마리나 나와서 쫄았는데 나 엄청 세다 파밍 엄청 잘했나봐 헤엑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 봐 너무 역겹고 이제 살짝 바꿀까? 불이 있으니까 어 죽었네요? 500경험치 와 많이 준다 불이 있으니까 열로 빠지면은 고지대로 못 때리지 않을까? 아 이거 그냥 고지대로 때리는 거 감안해서 그냥 죽여? 얘를 씹고 쟤를 죽일까? 일단 방어 올리고 그러면은 다섯 칸이니까 일단 이거 뿌려 뿌리고 소생하고 고지대로 한 대 때리면 되겠다 소생하고 고지대로 한 대 때리면 되겠다 자폭하면 돼 너는 자폭하는 거 외에는 필요 없어 뻥 죽었고 먹은 거지 경험치 먹겠지 뭐 아이 깜찍하다 데미지 잠시만 저거밖에 못 때린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튼실해 얼음 갑주 아 이렇게 써면 무조건 내가 이기지 아 야 나한테 재생 써가지고 딜 넣는 것 봐 아 재생은 물리 딜 들어오네요? 야 근데 나보다 센 거 같은데? 재생 데미지가 너무 세잖아 이렇게 돼 버리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묻혔다 생각머리 없었다 아 일단 한 텀만 버티면 돼 아 진짜 튼튼하다 야 소비템 쓸 것도 없이 잡는데? 왜 너무 센다나 지금? 물 꺼졌어 불 꺼졌어 아 당검 극혐이야 걔는 걔는 뭔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냐 자일할 거 같으니까 이거 찍고 회복도 나름 되고 아 좋아 다 까였다 좋아 방패 들면 돼 이제 네? 잠깐만요 화상 데미지 저렇게 들어온다고? 아 그건 아닙니다 아 야 이거 너무한데 야 4대1은 좀 오바잖아 근데 솔직히 너무 킥만하다 4대1도 킥만하다 너무 강하다 나 다른 놈들이랑 대화 좀 해보자 그래도 목에 개 목걸이 찬 주제에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개 목걸이 찬 주제에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떠나자 굿바이 물리가 물리 방어력이 중요하다 마법을 쓰는 놈이 별로 없네 근데 사제가 진짜 위험하다 얘네 너무 상도덕 없는 거 같애 아무 생각해도 어 아아아 올라간 거 맞지 노란 거 보고 갔는데 그렇지 좋아 좋아 이것도 해 아 이걸 할 필요가 없었구나 아 출혈 떴으면 됐어 렉스에게 얼음갑주 재생 들어가냐? 렉스에게 재생 참 죽었지? 전사가 올라오는 게 좀 무섭긴 한데 전사를 고진해서 죽여야 되나 먼저? 격녀 전사가 올라오는 게 더 무섭다 솔직히 말하면 전사를 죽여야겠다 와우 불바다다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 봐라 어우 나 진짜 튼튼하다 헤엥 물방 64야? 내려오고 야 내려오는 모션 좀 봐 졸라 고캐 야 근데 지팡이가 너무 세가지고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어 쌍지팡이 있으면 진짜 세겠다 어 걔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경로가 막혀있는 거라고? 어? 그건 아니지 이씨 그렇지 쟤론 죽었고 회복 안 시켜주면 라다 순간이동 있는데 왜 싸웠지? 그냥 순간이동으로 내려 버렸으면 됐구나 너무 멀리 있어서 까먹고 있어 스킬 너무 많아 올라온다 너 얘 머리 위에다 던져버릴까? 아 불 위에다 던져버려야겠다 그게 맞겠네 걔는 뭐 덩기는 거고 자 자세가 가면 됩니다 대상을 선택합니다 순간이동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더 멀리까지 되네? 여기다 해 불이잖아 와우 나 체력 안 달았으니까 아껴야겠다 흡혈은 방패도 한 턴 아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순간이동 너무 좋네 이렇게 하니까 흡혈은 죽냐? 죽고 어 좋아 책 많이 찾고 가드 올리고 방검 던지고 그렇지 아 아 너무 야꼽고 선 넘을라 그러네 고지대다 아 소환할 수 있지? 소환할까? 저기요 소환하라구요 예요 예예예예 예요 저기요 왜 안 돼 얘 사망했잖아 왜 안 돼 아 범위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란 뜻이구나 얜 된다는 거야? 아 시야를 어떻게 잡아놓은 거야 여기가 시야라는 거 아니야 여기가 보인다는 거? 그럼 얘가 돼야지 안 된대 둘 다 아 됐어 그럼 하지마 어우씨 빈정상했어 아 너무 불에 세다 너 먼저 오바지 아 저거 세단 말야? 거의 30딜은 들어오는 것 같애 와우야 콤보 좀 봐 너무 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거 지르고 우리 하나 먹고 너가 문제야 너가 너무 세 한 톤 한 톤을 견디네 잠깐만 잠깐만 깔고 죽었다 죽어 좋아 아 이제 개지 개는 그냥 내려갈게 안 내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잘가요 아 뭐 이거에 막혀 미친놈이 잘 가세요 존나 불쌍해 어딜 도망갈라 그래 파밍해야 되는데 파밍할 기회를 줄까? 파밍 한번 해보자 아 파밍을 못하네 아 그럼 됐어 죽어 기쁨의 요새 투기장 도전 과제 달성 1 1 2 1 2 1 2 2 3 2 2 5 2 4 3 3 3 4 4 5 5 통솔력 올라가고 대기저항 올라가고 꽤 낫겠지? 이게 확실하게 한 티어 높은 건가 보다 얘 난 마법에 강하다고 작용 법사 웬투 같애 진짜 땜장이랑 만나라 땜장이가 밖에는 애 얘기하는 거야? 뭐 여기 있는 애 얘기하는 거야 아 얘가 땜장이냐? 비주얼은 땜장인데 아 얘가 땜장이냐? 아 얘가 땜장이냐? 와 애매한 것 봐 금액 와 금액 개 애매해 내놔 땜장이를 만나면 된다네? 아 난 투기장에 또 싸우고 싶은데 재밌는 투기장이 재밌네 누구 누가 땜장이야? 아미로 말고 땜장이 없어? 대장장이가 누군데 대장장이 밑에 있는 애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아 대장장이가 있어? 이 마을에? 겨우 입에 풀칠하라고 사는 마을에? 뭐 줬어 대장장이를 만나라고 된 거 보니까 대장장이가 따로 뭐 그런 게 안 됐나 본데? 대장장이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대장장이가 어디 있냐? 이건 관이잖아 아 이게 대장장이야? 아 이게 대장장이야? 여기 뭐야 어떻게 올라가? 아 건너편으로 가야되나봐 아 건너편으로 가야되나봐 아 너가 대장장이야? 아 상일이라고 떠서 음 뭘 해야 돼? 아싸 겸치 얼마나 좋냐 도전까지 달성함 어 이제 근원을 쓸 수 있다네 목걸이가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저... 아니 뭐야? 알려주고 알려주고 풀어줘야지 근데 내가 그냥 넘겨버린 건 아니겠지? 나는 친밀도도 안 올라갔네 그래 야 챔피언인데 열어줄래? 미쳤나이씨 잠깐만 잠깐만 나 세이브 안했어 미친게임아 다섯명이랑 싸우라고? 레벨 4인데? 나 레벨 몇인데? 레벨 3인데? 에이 연먹어 참 어이가 없네 야 불! 어떻게 쎄다? 앤 들어왔고 너부터 일단 좀 정리하고 어 저기요? 어 저기 는거 같다? 아 야 웃기지마 아 잠깐만 아 저장 했나보다 내가 본능적으로 했나봐 목걸이 보여주면은 나는 혼나네 아 이거 예상 못했는데 잘생각하자 여기서 둘을 건넌다고 쳐봐 아냐 아냐 올라가서 쟤랑 싸우자 저기 저 시빨간해 여자애 그리고 고지대 점령해서 다른 두놈도 패는거지 똑똑해 바로 위에 있는 것 봐 역겨운 녀석 1대1이다 이새끼야 딱 돼 지옥으로 보내주고 왔어 쟤랑 싸우자 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엥 미친놈인가? 올라가야지 고지대 불어서 받아야지 아 너가 행동력 하나를 써야되는구나 나도 근데 꽤 튼튼해 비벼져. 4레벨이지만 방패 올리면 어차피 회복될 것 같으니 그냥 평탄 때리자 와 나 왜이렇게 세냐? 아 부패를 걸어야 되는데 부패를 걸 수가 없다 방어력이 있어서 어 이제 올려주고 빅렷이야 방패 안 올리면 마저 죽는데 자신 있나 봐 빛나갖고 8백 경험치 미쳤다 뭐라는 거야? 뭐야 왜 아직도 안 죽었냐? 튼튼한 새끼 힐 준다 내가 안 죽은 기념으로 힐 줌 아래에는 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겨우 5대5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얘네랑 대화해가지고 그 거래를 뛰어놔야지 내가 좋은 아이템을 줬었는데 네 잊고 있었네 그만 떠들어 자 어떻게 해 담배 어 이반 도와준다 미친놈 쟤 죽었다 야 병신 왜 나대는 거야 얘가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를 먼저 보내자 행동자 아껴놔 뭐야 에이 그건 아니지 왜 어 내가 그렇게 쓰라고 해놓은게 아닌데 이씨 그래서 한턴 쓰게 했으니까 수류탄 쓰게 했으니까 됐어 격려 오 좋아요 어차피 얘 물리들인데 마모 피해를 입히면 뭐하냐 나한테 와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야 저기요 저기 너 너 죽는구나 아 죽이면 죽는 애들이었구나 이제는 물리교통을 펴주죠 이 판 너는 나의 동료가 될 지어다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애들이었다니 있어 보이는 척 다 하더니 이 동료 하나로 5미터까지 갈 수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봐 동료 몸이나 돼 좋아 딜 한번 씹어줬으면 됐어 어차피 불데미지는 좀 제한이 있으니까 잡은거 아냐? 자 잘가 얘한테는 물리들을 꽂아야겠다 이러면은 아 다리 부상태에 못 이동해? 닮나자 그럼 너도 와들로 잡아야겠네 뭐 선택지가 없네 연속 어 보상 풀렸다 어이구 물리데미지 시계 맞습니다 뻥 휠펼도 된다 나는 아 이제야 체력이 달기 시작하네 아아 나약한 녀석 혼내줘 사령술로 혼내준다 해복 못하게 맞고 그 별까지 촥 여기다가 불 지르고 아 불 지르는거 너무 좋아졌다 행동력 하나밖에 안먹고 야아 그냥 녹여버리고 우리 이판군 이판 이판 저런 장난감 섞고 어 이판군 흫 나는 귀중한 동료였네 왜 너 나에 대한 친밀도가 너무 낮은거 아니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판굴 두루마리로 살려줄걸 그랬나? 시체로 쓰지말고 아야 이미 늦었어 아 나 근데 너 그거 팔지 반지 더 세졌을텐데 훨씬 세졌을텐데 그러면은 지팡이 쓸 시간에 마음 써가지고 아 저기는 솔직히 안될거 같고 아 좀 머리좀 써서 싸워보자 이거 뭐야 경비랑 싸우면 누가 도와주겠지 저 왈츠라는 애한테 거래 한번 걸어보자 개소리 말고 개는 어 개는 적 아니고 그러면 1대1인은 사실상 야아 궁이야? 와아 잘가 다른 애들 안맞았지 아 다행이다 깜짝 놀랬네 어이구 먹네? 자식 깜찍하게 네? 후퇴를 내 뒤로 해? 미친놈아? 빠이야 응 너야? 와 경험치 대박 저기 너 방어력이 왜그러니? 뭐야 불만있나 불만있나 왜이렇게 약해졌냐 엄청 센 스킬이었는데 빠져 나 파티원 없어 와하오 아이템 주는 클라스좀 봐 난 억제고 없다고 아 미안해 한번 건드렸다고 개질럴들 있네 불러오게 해야지 저 이거 쟤네 떨어지면 안돼 돈 떨어져 좋은 싸움이었다 아 아 저 네마리는 솔직히 못 잃거 같다 애 다섯마리는 저건 좀 오반데 레벨업을 1업하고 싸우는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건 좀 아닌데 버프좀 걸까 버프좀 걸까? 물지 말아라 개부터 보내 어 어 그렇지 간다? 어디로 가느냐인데 뒤로 가야겠지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속이 있었어야 됐다 가속이 있었어야 됐다 이동력으로 좀 멀리 갔었어야 됐는데 계속 이동하면 싸워야지 뭐 그래도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다만 뭐 행동력은 내가 더 높으니까 와 한컵으로 오네 어디로 빠지느냐인데 일로 가야겠지? 야 방패 올리기? 아 오반데 여기다 개부터 간다 와 닿네? 공수를 제거해야겠지? 아 솔직히 개 잡는 데다가 올빵하고 그냥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한 대치고 도망가자 하염으로 죽겠지 그러면은 와 얘는 진짜 많이 뛴다 아껴두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못댄니 저런 템 보면은 얘가 4칸 다 써서 왔네 3칸 써서 왔네 3칸 써서 왔네 5미터까지 해서 걔는 죽었고 딱 한 발씩 거리가 나오네 걔 잡았고 200개 넘쳐 나왔고 가야지 나는 광장 아 이러면 전투 풀리고 야 개꿀 이렇게 한씩 끊으면 되겠다 궁수를 끊어야 되네 근데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가야 하네 하아 하아 와 화염고 데미지 미쳤다 화염고는 2레벨 스킬인가 봐 선빵 때리자 선빵을 때려 어? 비성공이네? 도망가는 도중에? 아 근데 원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먹으려면은? 원거리를... 잡을 그게 나오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근거리를 노려야 되잖아 그냥 다 포기하고? 아 이거 도망가야돼 아 이거 도망가야돼 세카논 아 근데 얘를 어떻게 잡어 티멜인가 나발인가를 쟤네 뭐 잡으면은 뭐 열어주겠지 뭐 근데 그 근원력은 대체 언제 채워주는거냐 집 하나도 안나오는데 나한테 물리도 깨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로와 너도와 너의 용도는 딱 탱 되면서 방어도 조금 까주는거 그 용도 이상은 없어 야 너는 피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구나 성능이 되게 좋은거네 사실상 아 재활용되냐 이거? 와 어디가 뭐야 와어어어 방패올리기 연소 연소 됐고 두 칸만 간 다음에 세이브 넌 가서 자폭 할수도 없었고 넌 가서 자폭 야 불인데? 건너올 수 있어? 공수를 죽여야되나? 한 칸 아끼긴 했는데 아 제일 죽여야되는데 방패올렸으니까 이제 못올릴거 아냐 아 와아 때릴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걸친다고 생각하면은 네 칸을 가는게 맞지 세 칸을 가고 네 칸을 남기고 갈 수 있지? 와 이게 안돼? 그럼 두 칸 한 칸만 더 가 그리고 아 그리고 아껴 아 지금 연소도 있으니까 아 근데 방막을 쓰는게 너무 위험한데 방패올리기 킥만하지 저 정도는 아이 방 내가 방패를 올릴 짬이 없구나 아 방 아 얘 진짜 위험하다 얘만 죽이면 훨씬 편해질거 같긴 하네 좋아 올리기 전에 죽이고 죽여? 아냐아냐아냐 두 칸만 가 두 칸 가고 일로 빠지면 되니까 넘기고 요새와 요새와는 최대 물방에 올라가는구나 얜 확실하게 잡았다 방어 방패 안올리면은 확실하게 잡았다 근데 방패를 올리고 도망가버리면 못잡네 이거 궁수를 잡아야되네 아 아 어 저게 물리 데미지요? 아 이러면 잡았고 졸련하지만 확실하게 잡았다 좋아 도망가서 광장으로 광장으로 여행 완벽 잠깐만 얘 여기서 마주치면 어떻게 돼 이러면 어떻게 돼 다른 애들은 지나가고 지나갔죠 세 마리 지금 돌아갔죠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아 완벽한 지능 플레이 내가 고지대다 심지어 내가 고지대다 심지어 너 안가냐? 자신 있어? 야 완벽한 이러면 2대1 싸워도 이기겠는데 아 빗나가지 마세요 누구 허락받고 빗나가 이씨 에이 안통하지 체력이 달긴 한다 이번 선에 끝났다 이번 선에 끝났다 아 2 남는 것 봐 잘 가고 뭐야 킥만 하잖아 야 야 9천이다 미쳤다 오래된 열쇠도 있네 뭐지? 뭐 다른건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열 수 있는건가? 자 자 다시 준비 어 이제 둘 다 죽어 아 요새하는 애는 못 때리니까 아니야 요새하는 녀석을 때릴까? 방패가 있는데 시력이 똑같네 그럼 얘 때리자 방패 울리기 해도 일단 까놔 생각 외로 금방 까겠네 생각 외로 금방 까겠네 와 너 근데 저 참 너무 약하다 너 인간적으로 자폭해라 그냥 이씨 안되겠다 야 방패 울리기로 해보 요즘 많이 손해인데 도망도 못가잖아 아 일단 방패 울리기를 뺐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아 그냥 넘겨 도망가도록 다음 턴에 가야겠다 아 다음 턴에 갈게 순간이동으로 날려버려 가면 되는구나 괜찮네 자 그러면은 순간이동으로 날리기 전에 좀 때려놔야겠네 칸드 때리고 오 치명타 뭐야 치명타 뭐야 얘 왜 안 돼 요새야 하면 안 되나 혹시? 아 그럼 못 뜨나? 너 데미지 아프니까 너 데려오자 얘 얘 데려오 얘 아 그냥 도망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쟤가 내려오는 것까지 가만은 때려 그냥 다음 턴에 어차피 죽는다 아 그냥 때릴걸 때리면 죽었구나 어 안 때려도 죽었네 좋아 아 나 너무 강하다 레벨에 비해 겁나 세 어이씨 여기 싸우면은 그거 할 필요도 없네 야 왜 너 나무 높은 데 있냐 근데 짜증나게 내려와 좋아 어 얘는 불방이 너무 낮네 어 불길 달달하고 아 너무 많이 쏜다 야 사기야 사기 어 목표가 아 안개 땜에 못봐? 피 웅덩이로 가 찹 아 좋은 회복량 20회복 미쳤고 일로와 자폭하면 한방인데 그냥 때리자 때리고 싶어 좋아 좀 꺼지고 구겨진 쪽지 아 뭔가 좋아보이는 거 나왔네 야 순간이동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좀 아 근데 어차피 못 끼는구나 체력땜에 홀린드의 활 오오오오 겁나 세 방패가 너무 좋다 지팡양 더 쓰는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열어버렸습니다 열어버렸구요 어이구 가져갈게 많구만 올라갈수도 있네 여긴 뭐있어 야 나 많이했다 근데께 자신의 길을 나아가라 왼쪽 갈증 오른쪽 갈증 정하는건데 오른쪽이 좀 비싸보이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일로가죠 아 이제 대화를 못하니까 아이템이 좀 주는 수준이 허접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있는거 왜 있는거야? 아아아아 다크서울이네? 저기다 아이가 함부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자연스럽게 열어버리냐? 와 경험씨 많이 나왔다 편지 오른발있나? 주교님의 오른발있나? 그러하다 자 야 이거 비싼 그림이지 솔직히 말해 되나 필경사의 노래 부활의 두루마리 어 부활의 두루마리를 만들수가 있군요 어? 아아아아 어 의외로 싸게 먹히네 저정도면? 그냥 낱개로 파는게 낫겠다 만들지말고 금액을 생각하면 부활의 두루마리가 비싸긴 해도 뭐 그렇게 비싼거 아니었던거 같은데 문 다짜야 저거 오겠다야 아무도 없어 여기에 와아 그림이야 겁나 좋아보요 토끼발 식물.. 식물 백과사전 일곱신 이야기 기사초상어 와아 미쳤다리 훌륭한 서적 피내림 기술 뭐야 피를 내립니다 물의 현자가 필요합니다 사령술이 필요 야 두개가 필요한 기술있네요 물기술은 언데더랑 좀 안어울리는데도 이런식으로 두개가 필요하네 불길을 잠재우면서 취절까지 유발하는 사령술 기술인데 물이 필요한 오 이런 합체 기술 같은게 있네 종이 한장까지 여기 생명정수까지 나오면 부활 두루마리도 만들라고 넣어는거겠다 기만의 발톱은 뭐야? 뭐 뭔데? 얼음 타격같이 초상화 와아 나가서 팔고 와야겠다 이거 야 너무 좋다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어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어 이제 이곳은 근원술사자들의 근원술사들의 땅이 됐어 어 대장은 나고 아 사냥꾼 꺼지라고 와아 아 뭐야 이거 밖에 안해? 어 더 비싸지 않았나? 100원정도 하지 않았나 옛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나 보구만 토끼발도 예전에 캐스트 있었던거 같은데 어 눈알 대제정수 종이 한장 경고문 한번 싹 다 읽어볼까? 아 이거는 기본책인거 같죠? 와 너무 비싸다 이거 감동이야 근데 물의 연자가 있어야돼 왜 물에 혼자 책을 줘 하나 와 이제 너한테 가져올 것도 없다 야 엄청난 돈이야 아 저기요 아 별 내용 아니죠? 경고문 읽어볼까? 빛을 따라 향하지 마세요 독성식물 가이드책 아 아 필요없어 하 야 거래함 하자 그녀는 눈에 눈을 통해 부엌 눈에 눈을 눈에 눈을 보고 그녀의 영향을 통해 그녀의 영향을 통해서 와우 불이랑 사령술이랑 같이 있는거 있음 좋겠다 있을진 모르겠는데 가겠네 새로운 반지 준비해놓게 물반지 줄게 물반지로 나는 떠나겠네 여기도 열 수 있는거 아니야? 1층으로 통하는 분 여기 2층인가봐 열어만 보자 아 씨발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타임 위에부터 보고 가야돼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아 근데 얘네가 나와줘야지 내가 레벨업을 하는데 4레벨업 찍고 싶은데 가기전에 오늘 굉장히 열심히 했군요 장갑은 좋은거 끼고 있지 어 이거 뭐야 셋이야? 어? 어? 팔라딘 뭐야 쟤는? 개뜬금 없이 날 외도하죠? 아 나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난거 같은데 내려갈래 내려갈래 나 어쩔건데 니가 쫌차오던가 방금 들어야겠다 쟤는 팔라딘 세니까 혼자서 나댄거겠지? 그리고 이름이 팔라딘이면은 잘 버틸거야 야 근데 4대1은 좀 심했다 야 죽어도 내가 부활 두루마리 같은걸로 부활시키면은 말걸수있나? 아 근데 얘 그냥 죽겠는데? 소라질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는데? 이미 죽었다 야 한.. 한턴 겨우 버티네 안돼 안돼 이건 아니야 저거를 하려면은 저거를 하려면은 내가 한 4인팟이라서 뭐 4명이서 달려가가지고 다 상대를 해서 팔라딘 살리는 그정도 경지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적어도 내가 레벨업을 하나는 더 올려야된다 한번 그 옆쪽으로 한번 가보죠 지능을 두개를 더 찍는다고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가 문 열어놔서 내가 닫았는데 누구야 이건 더 위험한거 같은데? 잠깐만 이건 더 위험한거 같은데? 얘가 여기서 올라와서 일로 온다는거지 그럼 나는 3명만 상대하면 돼 일로와서 일로 올 수 있구나 네 법사 샛을 내가 어떻게 기억 엘프 재수인거 보니까 쟤 죽어도 돼 이름이 죄수야 아래에도 뭐 있나봐 당신에게 심판관이 가지고 타락한 영혼이 보입니다 재판은 사람들의 공개장소에서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뭐야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건 살인일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와 진짜 적대네 젖댐 얼굴이 변했어 침묵의 수도속이래 아 야 갑니다 잘사세요 야 너무 많다 저기 근데 마법보호막 극혐 가속 여기서 붙는게 확실히 낫다 만약 저기서 정상적으로 붙는거면은 내색댓 길이 두군데인거 같은데 그래도 나는 큰일났겠다 진짜로 좀 닫아 6칸 남겨놔 재생쓰네 야 이 새끼 똑똑한것봐 넌 못쓰지 아 쓰네 와 겁나쎄 한놈만 딱 잡고 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바리는 안바라고 양손 망치같은거 들고온다 쟤를 잡을 수 있을까 4인팟이라도 힘들겠는데 쟤 와 너무 많다 딱 내려가는것까지 할수있네 내려가 공격만 안당하면 돼 가속이라서 빨리온다 그렇지 이러면 범위가 좀 떨어지지 아래서 때리는거 페널티있나? 중요한데 다람쥐들 거기 불이야 뭐다 안되지 가로가 막혀있지 나 4칸 쓴거같은 실수로 너무 멀리있습니다 얘가 일로와서 쏘지 않을까? 일로올까 굳이? 네? 이게 여기서 다? 와와와 올거같애 아닌가? 아닌가? 얘만 죽이고 빠지면 돼 아 내려온다고? 내려올정도야? 에이 에반데? 왜 안오냐? 우박서서 그래?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너를,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은 방패도 없잖아 몸깡으로 온거야 간다 간다? 아이 너무 느려졌어 그렇지 이러면 얘는 못 쫓아오고 전사만 온다는거네? 그것도 아니구나 잘 뛰네 아이 아주 기가 막힌다 아주 그냥 거기서 닫는다고? 거기서 닫는다고? 아 씨 말도 안 돼 야 오한 풀렸지? 그렇지 헤이 겁나 세 와 와 와 세상에 저기는 내가 갈대가 아닌가봐 1층이 맞나봐 1층이 와 와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1층이 맞는거 같다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못 끊고 있죠? 순간이동으로 탈출하라 그랬지만 겸치 다 빨아먹고 만냅 찍어버리겠스 기쁨의 요새 어? 저기 꽤 많아 보이는데? 이 새끼 뭐임? 저기요 저기요 감옥에 사람들 있어 나 간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합류할 수 있구나 아 이거 뭐야? 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구요? 다음에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저기서 합류해서 같이 도와서 싸워도 되겠다 뿅!